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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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에... 다음주에 잘하면 팀팔풍 또 합방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치에너지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동천동 피바다님 4개월구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민민주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종수 파스타 5인분에서 다 먹었어요. 상상 그 이상이네요. 보통 5인분 먹고 보통 부끄러워하는데 아마 뿌듯해했겠죠? 모르긴 몰라도... 레고1930님 27개월구독 감사합니다. 고로시아님 9개월구독 감사합니다. 땀하고침님 29개월구독 감사합니다. 좋다 좋다 디오고조타님 9개월구독 감사합니다. 돌고래같은여성님 32개월구독 감사합니다. 말랑공공님 42개월구독 고맙습니다. 음... 종수방을 한번 가볼까요? 근데 내가 식탐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그랬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망했어. 하... 배부르다. 똥손특 레시피대로 안하고 왜 맛없냐고 함. 전주님 50개월구독 감사합니다. 농구선수님 7개월구독 감사합니다.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레시피 따라하는거야. 종수야 너가 고인분 먹었다며 미일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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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의 침샹맨이 22개월구독 고맙습니다. 굉장히... 3인분 아니야. 3인분에서 1.5인분 먹고 1.5인분 남겼어. 이제 소식중이거든. 소식중이래. 미치. 정권씨 아까 롤하는거 봤는데 케넨으로 솔켓다더라? 어 좀 하더라? EBS T1 들어가고싶나? 어 야 이거 왜이렇게 돼있어. 너 벌집봐야 돼. 누가 여기 이렇게 올려놨어. 어이씨. 저 EBS T1 들어가고싶어하는거 같은데? 자 먹은것좀 치우고와서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원래 이게 더 오래걸릴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금방 끝났네? 아이씨. 아이씨. 내가 이거 막아놓으니까 여길 통해서 하네. 자. 오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네를 막아놓으니까 저기다가 어떻게 같이 해요 이걸. 아이스크럽 월드컵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네. 어떻게 같이 해요 이걸. 닉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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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된대요 작년까지는 됐대 근데 규정이 바뀌었대 무친고양이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무리 그 원래 닉네임을 쓰던 스트리머라도 안된대 그래서 그 가져간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중이고 정 안되면 침착맨2로 살겠습니다 2도 나쁘지 않아 1보다 재밌는 2 터미네이터 2 있죠 침착맨2 침착맨2가 있다? 침착맨3 하면 돼 포인트는 그거야 맵찌리하고 침착맨2가 검색했을 때 안나오는게 스타이너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침착맨부터 하면은 침착맨하고 나오니까 그거 나오기만 하면 돼 침착맨에서 벌써 닉 다 먹고 먹히고 침착맨1,027 이런거 갈등 1205 1205 어때? 아재처럼 침착맨 본님? 아유 뭐 가져가 갖고 싶었겠지 침착맨이란 사람을 갖고 싶었겠지 뭐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이디를 바꾼다고 해서 가질 수 있지 않아요 아 비트 감사합니다 개든 유튜브 댓글 읽어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침책 침책맨 이렇게 할 수 있죠 침책맨 침책맨 셀렛셀 아세라님 만비트 후원 고맙습니다 만비트원 감사합니다 침책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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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랬는데 닉네임 바꾸는거죠 미개한거였어 이거 진짜 바꿔가지고 검색이 안돼 침책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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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그러냐면 자꾸 뭘 걸으래 자꾸 방송 들어가서 못하면 뭐할거냐 그럼 뭐라그래 내가 당장 침책맨 깨버거님 아이스큐메급 여러분인데요 32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할까요? 아이스크림 남았는데 아니면 특성입니까? 수정 하나 봐주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둘까? 아이스크림 하나 둘까? 네 아냐 아이스크림 하나 둘까? 아이스크림 하나 둘까? publi 한 시절 하나 둘까? 아이스크림은 맛있지? 음, 맛있다. 아, 왜냐면 냉동실이 저번에 그 기내식 그, 사은 거 보니까 혹시 이게 녹았다, 얼었다 하나 해서 꽃머유망주님, 3연구독 감사합니다. 나요케이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아, 김치 아이스크림 있으면 같이 먹는데, 그죠? 아이스크림하고 아, 그거 사간지 아닌지는 몰라요. 아직도 그,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았어요. 무야호님 4개월고도 감사합니다. 명륜 다이애나님 20개월고도 감사합니다. 현미밥만 먹는 사람 있더라구요. 현미밥만 먹는 사람 있더라구요. 현미밥만 그냥 반찬 없이 현미밥만 먹는 사람 있더라구요. 근데 이게 다이어트가 돼요. 그냥 밥은 다이어트 안돼요. 아니 현미 밥 밥 밥을 먹는다는게 아니고 현미밥만 그냥 현미밥 반찬 없이 현미밥만 백미대신 현미밥으로 먹는다 이게 아니고 현미밥 하나만 음 음 그니까 한 끼를 한 끼를 2개월 5,5 2,0 5,3 5,6 5,0 5,1 5,0 4,0 근데 저 현미밥만 먹으면 그냥 밥보다 더 맛있 된데? 껍질 왜일까? 현미가 더 맛있데? 현미를 먹다보면 백미가 생각나나? 순대국밥에 백미말고 현미주면 난 밥상 없는데 근데 참 이게 송하님 얼굴을 내가 아니까 상상이 되네 제트블랙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음 맛있다 음 달콤해 이재키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오늘 낮에 롤하는 거 보셨어요? 제트블랙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아 곽투분이 너무 못해 진짜 나 토할뻔했어요 진짜로 근데 피치방에서 토할 수 없으니까 참았어요 펭수는 실제로 개빡 돌았어요 진짜로 저 개빡 돌아가지고 컴퓨터가 아니 컴퓨터가 이게 이게 뭐 이게 안 됐나봐 계속 아예 움직일 수가 없었나봐 나는 같은 라인으로 가지를 않으니까 내가 또 딴 라인도 안 보잖아 뭐 손이 크잖아 감도 조정하는 걸 자꾸 눌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펭귄이니까 손가락이 없으니까 바리스타지님 62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지느러미가 아니고 날개예요 날개야 지느러미야 혹이라고 할까? 혹? 혹 괴법소녀 르네 시대니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선은 넘지마 뭐 나 악성 그런 말은 하지마 악성종약이라 이건 넘어갔어 코까지는 괜찮아 근데 악성종약은 선은 지켜 아무튼 그 촬영할때 펭수 개빡 돌아가지구 그게 또 관전 포인트였지 여러분들 안보였잖아 펭수가 개빡 동계 그래가지고 곽주부님하고 준빈님하고 같이 옆에 있는데 겟박들은 펭수 보면서 개 웃음 하하하하 아 좋은 구경했다 오늘 좋은 구경했어 원래 끝나고 준빈님하고 같이 올까 했었거든 근데 끝나고 일정했다고 아셔가지고 덕란이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곽씨는 진짜 극혐이야 진짜 개 극혐 아니고 일단 자기가 캐리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해시에서도 막 다 다 처먹고 가 그냥 진공청소기야 그냥 라인 들렸다 걘 가는게 라인 처먹으러 오는거야 라인 처먹으러 어 진짜 무슨 CS 로키산 메뚜기야 진짜 왔다갔다 다 뜯어먹고 가 개 극혐 뒷담화는 나쁘대 아 아 아니 곽신이 더 나빠 이건 뒷담화 하긴 해야돼 이건 뒷담화 해도 진짜 미온적인 대처야 아 진짜 뒷담화 나쁘니까 전화해서 앞담해야겠다 뒷담화 나쁘니까 전화해서 기념하니 그리고 끝나는 게른도 이것 하나 한번 다 이것 소원 똑같은 아 자 어떻게 흔히 모든 제대로? 제대로? 아 침착면 카메라.. 카메라 갤러리 한번 털어? 여기 진짜 황금같이.. 진짜 황금같은.. 사진 엄청 많은데 동영상도 엄청 많이 찍어놓거든 데헷? 연결해서 나 연결하는 법 몰라요 이건 좀.. 1년전 1년전 포켓몬 카드 하나씩 살 때 2년전 포켓몬 카드 쏘영이 베개 세팅 쏘영이 베개 세팅 보여줘? 잠잘 때 꼭 이거 세팅해야돼 베개 세팅 베개 세팅 베개를 오른쪽은 엄마가 누워있고 왼쪽에 순서대로 칙칙칙칙칙 놔야돼 이걸 꼭 해야돼 자기전에 베개 세팅 그래서 완벽하게 베개 세팅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베개에 둘러싸여있어야돼 그래서 베개에 둘러싸여있어야돼 여기 안보이는데 그.. 발쪽에도 베개가 이렇게 쭈루룩게 진열되어있어 근데 자고 일어나면 다 엉클어지잖아 그럼 다시 또 자기전에 그 다음날 밤에 또 다시 세팅 요즘에 제가 하는 동영화 키스에린과 접목시킨 키스에린과 접목시킨 키스에린과 접목시킨 난초 윌리엄 드크닝에 접목시킨 필법을 접목시킨 난초 샤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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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목시킨 난초 샤가레 샤가레 샤그브 샤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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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도? 최근에 사진찍은거 아 이거 스포인데 보여줘도 되나? 스포니까 보여주면 안되겠지? 아 이거 될까? 촬영장에서 제가 가끔씩 너무 이건 내 사진찍는거 별로 안좋았는데 아 이건 찍으면 안될.. 못참겠다 싶은 사진들이 있어요 이거 참아 못참아 이거 참아 못참아 이거 참아 못참아 사실 이거 스포라서 보여주면 안되는데 참아 못참아 참아 못참아 참아 못참아 못참지 이거 참아 못참아 무서워 참아 못참아 참아 못참아 이거 참아 못참아 참아 못참아 3분짜리 영상 이거 참아 못참아 못참는다고 나 집에 이거 한가득 있어 이런거 찍어놓고 안올린거 그니까 나중에 죽으면 무수히 많은 영상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옮겨가지고 없나? 쏘영이 볼 모세혈관 찍기 쏘영이 볼 모세혈관 찍기 흠 흠 또 괜찮은게 없네 딱히 막 보여줄게 없다 이거? 아멘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이거 줄넘기 공인 줄넘기가 있어요 따로 이거 참아 못참아 이거 참아 못참아 침착한 침착한 여자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참냐고 또 뭐있지 못참아? 이거 참아? 못참아 못참죠? 못참아 이런거 개 많지 내가 한번 옮긴거야 이게 못참아 이거 참아? 참아 못참아 참아 못참아 이거 참아 못참아 참아 못참아 으흐흐믹 흐흐흐흐흕 aesth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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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블리즈컨? 블리즈컨 때 한번 볼래요? 블리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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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녁 다 봤나? 한번 쭉 보고 좀 심한 것만 쳐낼게요 아 안 볼 수 없나? 아니 그 특정 사진만 뺄 수 없나? 이거 그럼 다 파일을 옮겨야 하잖아 자 이거 한번 옮겨서 한번 볼게요 또 한다고 했다가 또 안하면 아 오래 걸려 보고싶은 만큼만 켄터 엔터 누르면? 아 그래요? 아씨 이미 복사했는데? 아 이게 왜냐면 내 사진이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 사진이 있어가지고 어 이게 진짜 심하네 해놓는게 낫겠지? 아 절레절레 진짜 나머지는 뭐 없는 것 같고 동영상도 있어요 동영상 괜찮나? 한번 검수 슥 어 어떻게 됐을 때 이륙전에 중소 음 괜찮은 것 같죠? 아 아 나 이거 좀 불안하긴 한데? 안될 수도 있.. 이거 보여주면 안되는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요겁니다 요거는 블리즈컨 블리즈컨 2019년 3년전에 블리즈컨 갔을 때입니다 블리즈컨 갔을 때 3년전에 블리즈컨 갔을 때 자 이때 또 거기 가가지고 음식점 가가지고 여기는 이제 버바검프였나? 새우요리 밤에 먹었을 때 옥냥이랑 갔을 때 제이나잇때 처음 피규어 나왔어 스탯쥬 나왔을 때 종수랑 그때 종수 옥냥이 호민이 형 저 이렇게 갔을거에요 트레이서 이게 매번 하나씩 추가되는게 있었거든 트레이서 그때 트레이서 추가됐을거에요 아 치즈케이크 팩토리 또 갔어 치즈케이크 팩토리 또 갔는데 또 반가운이름 건보가 있길래 건보있죠 여기 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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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반가워서 찍었어요 갓보기 보내주려고 이거야 난 이거 시켰어 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이거는 릴리아 릴리아였나? 디아블로 4에 나오는 잘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 릴리스에요 릴리스 이거 유니버설 스튜디오 미쳤죠? 종수봐 쥬영 봐 이거 겐지 겐지 스틸컷 버전은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볼거에요 첫 공개일거에요 겐지 스틸컷은 L.A.N.G 처음에 이거 사진찍고 놀다가 영상으로 바꾼거에요 지금 오른쪽 보면 여기 보고있잖아 부르지도 않았는데 보고있는거야 지금 겐지 스틸컷은 처음 보죠 여러분들 이거만 봐도 영상 그 그거대 봐봤다 이거는 공항에서 이제 블리스컨 끝나고 돌아왔을 때 이거 초코유 버전 팔길래 신기해서 찍었어 이거 블리스컨 이때 이제 침숭이 이때 알죠? 이때 그 그 탈모약 바르는 그 영상이 이때 찍은거에요 탈모약 바른때 숙소에서 붙잡혀가지고 호민이 형 이거랑 그게 이제 여기 이때 찍었던거 거북이 이때 당시에 호민이 형 사진찍고 거북이 그 거북이처럼 찍는게 좀 버릇이었어요 여기 여기 기네 나도 나도 한번 했어 나도 했는데 난 별로 안 웃겼어 내가 안 했어 다시 한참 내가 안 멀omme 모둠 도착 탈모약 고구맍 왔어 내버린 재물 감사합니다 LA침집 호그와트 인앤아웃 햄버거 블리즉광이 밖에서 하늘이 이뻐가지고 찍었던거야 숙소에서 찍었을거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동네가 되게 맑아요 하늘이 맑아 건물이 이게 낮으니까 여기가 이제 스트리밍 스테이션 여기서 방송했을거에요 이거 그때 먹었던거 밤에 아까 이게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야 지금 야 야자수 이렇게 딱 있는거 봐 LA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LA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LA 아니고 에너아임이야 에너아임 컨벤션 센터 이거는 감자칩에 이렇게 뿌려서 먹는게 따로 나오더라구요 그냥 감자칩도 있는데 아 감자튀김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먹는 뭐 이게 뭐더라? 무슨 스타일이었는데 돼지 스타일이었나? 뭔 스타일이야 이거 어 애니멀스타일 애니멀스타일이야 이거 애니멀스타일 하나 시켜서 먹어봤죠 쭈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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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LA LA가서 시카고불스 입고 다니니까 뭐라고 하던데요 사이 안좋아요? 막 말걸던데? 근데 이거 왜 입고있냐고 근데 상대를 잘못 골랐어 그 자식들은 왜냐 난 못알아듣거든 계속 막 이게 뭐라고 막 말걸어 근데 왓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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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무새처럼 왓트 아임쏠리 아임쏠리 왓트 아 이때 그 진짜 우연찮게 LA공항에서 덕화이언님 만났어요 진짜로 같은 비행기로 온거였어 비행기에서는 못만났는데 내리고나서 뭐 무슨 뭐 일정 있으셔가지고 오셨대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블리자드였나 유니버설 스튜디오였나 보다 아 유니버설 스튜디오인데 세트장일거에요 옛날에 영화 막 뭐 많이 찍었던 곳이야 음 영화를 많이 찍었대 뭐 백 투 더 퓨처 배경이었던 데도 있었어 여기도 그랬나? 아무튼 막 적혀있었어 막 어디에 나왔고 어디에 나왔고 어디에 나왔고 여기는 이거 타고 다니면서 뭐 킹콩이었나 뭐 했었고 중순 아 설명을 해주는데 뭐 씨 뭐 영어 뭐 영어로 하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지 이것도 이제 사실은 우스 짤인데 이걸 나만 보고 있었다는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침착맨 장재미슴님이 또 옥냥이 사진 수집하는데 또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이것도 짤이죠 이거 사실상 이것도 짤이야 하나 버릴게 없죠 하나 버릴게 없어 뒤에는 이제 블리자드 직원분이에요 뒤에 같이 타신 분 이거 짤이지 옥냥이 옥냥이 뭐 화장하나 이거 왜이래 여기 화장해? 화장해? 화장하고 다녀? 흠 흠 자 야 헌민이 형 이땐 더 똥그랬네 종수 종수가 살 많이 빠졌다 몰랐는데 살 많이 빠졌어 관리좀 했네 이때 이때 몰랐는데 많이 졌어 종수 스튜디오 투어 스튜디오 투어 킹콩이었을거에요 우리 했던게 여기는 이제 호그와트 뭐 놀이기구였는데 들어오면 이제 이 액자들 중에 여러개가 움직여 모니터야 그러니까 모니터라서 미리 정해놓은 영상이 움직여요 그래서 움직임 말하는 그 액자가 뭐 요것도 팔아요 뭐 론 위즐리의 지팡이 뭐 기니 기니피그의 뭐 지팡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팔아 5만원인가 그래 6만원인가 어후 와 이거 퀄리티 되게 좋다 오늘 막 무게감도 있다 와 이거 하나 사가야겠다 얼마죠? 6만원? 다시 내려 유니버스 스튜디오 유니버스 스튜디오 이때는 여기 갔고 그 다음에는 디즈니랜드 가고 디즈니랜드 한 두번 가고 유니버스 스튜디오 한 번 가고 도형하고 도형하고 찰칵 도형하고 아 이 분은 이제 블리자드 직원분 그니까 이런 사진이 나올까봐 내가 쓰읍 막 못 보겠단 말이지 이거는 이제 아침마다 먹는 건데 우리가 맨날 블리즈컨 갈 때마다 묵는 숙소가 있어요 블리즈컨 보통 이제 블리즈컨 놀러 오시는 분들은 몇 박 하시는 분들은 바로 컨벤션센터 앞에서 앞에다가 잡으면 그 호텔에서 잡으면 비싸요 왜냐면 그때가 이제 일시적인 성수기잖아 방이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완전 앞에다가 잡아주신 거야 전에는 처음 갔을 때는 좀 멀리 있다가 아침에 버스 타고 이동하는 식이었는데 왔다갔다 편하게 하시라고 좀 비싼 데를 잡아준 거야 근데 이제 거기 에너아임 컨벤션센터 앞에 있는 이 호텔에 이 오믈렛을 해주는 아주머니가 있거든요 뚱뚱한 그 미국 아주머니가 만들어줘 맨날 이거 만들어주는데 아 스크럼블? 이거 아무튼 이거 만들어주는데 몇 년 후에 가도 똑같이 계셔 이거를 줄 서있으면 막 만들어주셔 그 뷔페 오전 뷔페 이거 왜 찍었지? 이거 그리고 블리즈컨 가면은 그 프레스룸이라고 있어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실시간으로 막 아 지금 뭐 블리즈컨에 뭐가 공개됐다 막 속보 쓰고 이제 하는 곳이야 기사도 작성하고 뭐 자료도 받아서 막 하고 안에 방이 엄청 많아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있는 것도 있고 음료수 막 뒤에 쫙 깔려있고 막 과자랑 막 뭐 간단한 뭐 그런 거 다 뒤에서 그래서 계속 그거 먹으면서 막 갖고 와서 먹으면서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이런거 주차장인데 왜 찍었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때 당시 딱 요게 그냥 이뻐가지고 찍었던 거 같은데 진짜 관광객 같다 유니버스 스튜디오 할리우드 이때는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기 전에 시간 남아가지고 기다리면서 찍은 거 같아요 뒤에서 본 침 앤 펄 이거는 이제 상인데 관광객 엄마에게 주는 베스트 맘상 베스트 마더상 베스트 패런츠상 베스트 그랜마상 맞춤형 맞춤형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사가는 거야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관광객 베스트 시스터 베스트 선 베스트 뭐 뭐 펄슨 베스트 티처 그래서 아빠도 있죠 아빠도 있는데 그램파 뭐 맘도 있고 마더도 있다는 게 참 디테일하다 이거는 배우예요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석상에 가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배우가 할 때 찍은 거 밀라빈 형 아니에요 나 이런 거 안 찍었는데 누가 찍은 것도 합쳤나보다 한 폴더예요 내가 내가 좀 찍은 기억이 안 나는 게 맞네 이런 거 안 찍었거든요 이거는 세트인데 비행기 그 불시착에서 이렇게 망가진 거 있죠 만들어 놓은 거야 영화에 나왔대 그래서 이게 차 타고 가면서 보는 거야 되게 디테일해요 왜 디테일하냐 실제 그 부셔 가지고 갖고 온 거 같아 이런 것도 세트죠 뭐 여기서 살인마가 나오는 그런 연출을 보여줘 배우가 시간 돼서 우리가 오면은 나와가지고 트럭 트렁크에 사람 싫고 막 갑자기 쳐다봐 칼 들고 와가지고 뭐 그런 연출도 해요 이거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호텔 이것도 뭐 세트장이었던 거 같고 이거 아 옥냥이가 보내준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게 왜 계속 이게 있나 했더니 옥냥이가 지 셀카 한 거를 같이 넣어서 보냈네 내가 왜 자꾸 이게 이게 있나 했어 도넛도 옥냥이가 찍은 거 같아 이제 끝이죠 이게 끝 다 찍은 거고 동영상도 꽤 있는데 일단 소리 줄여서 보면 지금 여기 러너님도 계시죠 이 러너님 방금 러너님 보였죠 러너님도 러너님도 계셨고 이렇게 했고 아 이래서 못 보여 이래서 못 보여주겠다는 거야 내가 아 많은데 이래서 못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국공항에서 출발하기 전에 시간 남아가지고 뽀로로 카페에서 이런 거 기네 밥 먹으면서 블리즈컨 내부 블리즈컨 내부 블리즈컨 내부 블리즈컨 내부 미스틱 던전 미궁 미궁 때네요 미궁 밤에 공연할 때일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방송할 때쯤에 거의 블리즈컨 2박 3일 마지막이거든 그러면 끝날 때쯤에는 이제 공연 준비를 하면서 소리 막 막 이런 것도 돌려보고 해 결국 끝나간다는 분위기가 생겨 그래서 메탈리카도 그랬었어 그래서 우리 방송할 때 했던 것 같아 소리 한번 들어볼까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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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이거 이거 뭐냐면 차짠이 떠있어 근데 물이 계속 나와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 차가 접시 쌓여있는 차에 이거 떠있고 뭐 신기하죠 신기해 이 이어진 차는 떠있어 주전자가 아니 전에 봤었어? 모르는 것도 있고 마지막은 한국식 불고기집 가가지고 먹었습니다 몽 여기가 지금 미국인데 한국인이 운영하는 감상 한번 볼까요? 먹는 거 봐 차돌로 만든 대기 이건 정말 귀하네요 미국 상추 크기준보소 역하죠 자 요런 것도 갑자기 뭐지? 혼자 막 신나가지고 가만 냅두면 그냥 먹거든요? 카메라 들이대면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 합니다 흐흑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이거 LA LA겐지 이게 LA겐지야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지금이 LA겐지 소리 들리죠? 흠 쓰읍 이렇게 했다 왜 안되 왜 안되냐고 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아 아 경주 가족여행이 있네요 경주 가족여행 경주 가족여행 경주 가족여행 경주 가족여행 경주 가족여행 경주 . . 밥 먹음 사라고? 경주 여행 참을 수 있어요? 경주 여행 참을 수 있음? . . 이거? 경주가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이런 것도 있어. 동양 백반이네요. 동양 백반. 아 밥 먹어야겠다. . 응? 좀만 더 봐. 좀만 더. 박물관. 경주 박물관. 근처에 되게 많아요. 모여있어. 이거 까치 왜 찍었는지 모르겠어. . . 분위기가 좋습니다. 경주가. 보면 산도 그렇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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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삐뚤게 찍어지나? 밥 먹자 아무튼 이런 자료가 엄청나게 많다는거 소인지는 그거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이거 다 풀어드려 뭐야 이거 먹으면서 좀 보여줄만한거 한번 볼까? 경주는 난 이정도 보고 많은거 볼려고 하지마세요 경주 이거 사또 다 쳐다봐 아무도 사또 복장 대여 안해서 하아.. 경주 진짜 좋다 다 멋있는 도포 입고 다니지 사또 안입어 그래서 사또 입으니까 나 여기 직원인줄 알고 이벤트 하는 직원인줄 알고 나 다 나한테 길 물어봐 아줌마 들어와서 어디로 가야되냐고 천마촌 가려면 어디로 가야되냐고 양 많..왜케 많아요 이거? 돼지 파스타인데? 돼지 파스타 아 내가 저녁 먹은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어 왜이렇게 매워 여기도 있다 뭐 이런거 그림 같죠? 그림 아니에요 여기 궁 가면은 사진찍으라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찍으면 이렇게 나와 아무리 아니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영상 많다. 진짜 동영상 개많다. 이거봐. 동영상 개많쳐. 동영상 개많. 그만보죠. 재미없다. 직바구레에 뭐있냐고요? 어디? 아, 그래? 나는 또 내가 못본게 있나 해서. 자, 구독 감사합니다. 밥이나 먹어요. 근데 이거 맵다. 여러분들 그, 아무튼 제가 나중에 올릴 거 없으면 이거 올리겠습니다. 아, 아, 맞네. 광님한테 전화하기로 했는데, 하지 말죠. 전화하는 거 민폐해요. 아, 왜 이렇게 매워? 그래요?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면 파스타를 이렇게 맵게 개빡도네 아 배불러 아 배불러 뭐 뭐 아니 이따 먹으려고 배불러서 아니 왜냐면 내가 피지방에서 너무 많이 먹었어 아이스크림 월드컵 32가 아이스크림 다 자, 아이스크림 월드컵 3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맛있게 먹은 아이스크림, 뭐였는지 골라가지고 올리면 되겠어요. 자, 케미, 이렇게 되어야겠다. 자, 올리면 되겠습니다. 거북알 대 돼지밥입니다. 거북알은 먹는 재미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풍선 안에 아이스크림 샤벳이 들어있었고, 위에를 가위로 딱 따주면 거북알을 쭉쭉 빨아서 먹는데, 한 중간 정도 먹고 나면 거북알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간 이상되면 이 누르는 힘 때문에 계속 나와서 계속 달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강제로 먹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요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제 거북이에다가, 이제 토끼 있죠? 요게 이제 굉장히 그, 독특한 캐릭터였고, 정확하게 말하면 거북알이 아니에요. 거북 2알이에요. 거북 2알. 거북알 아닙니다, 원래. 거북 2알이에요. 지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돼지바. 돼지바는 이제 롱런 앤, 그 크리스피 크런치바인데, 겉에는 초콜릿, 그 무슨 쿠키 같은 게 발라져 있고, 안에는 이제 흰색 아이스크림, 안에는 빨간색, 뭐 이렇게 뭐, 즙 같은 게 있었어요. 이거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돼지바는 항상 좀, 여름보다는 겨울에 좀 더 선호되는 아이스크림이었어요. 저한테는. 왜냐면은, 여름에 막 아우 막 더워죽겠는데, 아 이렇게 푸석푸석하게 먹기 싫거든? 막 더워죽겠는데, 그 아이스크림만 쫙 흡수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이거 막 아우 거슬거슬하게 먹고 싶지 않단 말이야. 오히려 겨울에 좀 땡긴다. 저는 그랬어요. 돼지밥, 좀 비선호했다. 막상 먹으면 맛있어. 근데, 그리고 이 딸기즙도 맛있고, 그리고 집에서 먹으면 이제 엄마가 좀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뿌시래기 떨어져가지고, 좀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거부갈 같은 거, 이런 걸 좋아하지, 돼지밥 막 흘리고 댕기해서 먹으면 등짝 맞고 그러죠. 근데 이제 거부갈도 안심할 수는 없어. 뭐 하다가 잠깐 뭐 딴, 한, 한, 한 눈 팔아가지고, 막 미친듯이 나와가지고 집안 개판 만들 때도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제가 여름철. 뭘 먹을래 하면 저는 거부갈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끔하죠? 자, 붕사랑, 어, 빠삐코입니다. 빠삐코는, 소영이도 좋아요. 소영이는 이, 그, 뭐지? 이 쭈쭈바 형태를 좋아해요. 왜냐면 엄청 늘게 먹거든? 다른 아이스크림을 흘려. 근데 빠삐코 이거, 그 쭈쭈바는, 안에 녹아도 다 맞아있잖아? 그래서 그걸 좀 선호한다. 근데 여기 옆에, 바도 있네요? 바가 있었는지 몰랐네? 근데 바가 왜 없, 없겠어요 지금. 별로니까 없어진 거야. 별로니까. 왜 별로야? 빠삐코가 주는, 그, 영원토록 안 먹고, 버틸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없기 때문이야. 그냥 초콜릿바는, 세상에 많아. 어? 엔초바도 있고, 멋도 있고, 뭐 이래, 어? 근데 이렇게 초콜릿 있게 담겨져 있는 쭈쭈바는 별로 없어. 그렇게 돼 빠삐코가 매력적인 거죠. 그리고 요 캐릭터도 굉장히, 고인돌 캐릭터도 굉장히 그, 식욕을 자극하죠. 우리가 또 어렸을 때 그, 빠삐코 광고 그, 빠삐놈부터 해가지고, 어, 익숙하기 때문에 식욕을 굉장히 자극합니다. 자, 그리고, 붕어쌈 많고. 붕어쌈 많고도 겨울에 땡기는 아이스크림이에요. 겨울에. 여름에는 막, 하, 막 찐득찐득해 죽겠는데, 하, 붕싸 먹고 싶지 않아. 그죠? 이 과자 씹고 싶지가 않아, 그냥. 애초에. 그리고 저 팥이 주는, 이상한 그 찐득찐득한 느낌이 있어. 싫어. 그냥 요런, 빠삐코나 뭐, 나중에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뽕따 같은 거 선호하죠. 겨울용이야. 겨울에, 겨울에? 확실히 이거, 집에, 따뜻한 방 안에 들어가서 이거 먹으면 또 꿀맛입니다. 그리고, 어, 이 팥만 들어있진 않아, 이게. 내가 알기로는, 나중에 뭐, 변형됐겠지만, 어, 이거 어떻게 생겼어. 하... 아, 이거. 자른 걸 보여줘야 된대. 이렇게 단면을 보면 팟이 이렇게 있죠 팟인데 요게 얇게 하나 또 깔려있어 무슨 잼 같은 게 그죠 이거 하얀색 이건 바닐라 아 여기 뭐 하얀 게 여기 여기 아니 그 하얀 거랑 여기 사이 여기 뭐 찐득한 게 있어 달달한 거 찐득한 거 있어 제가 딴 걸로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막 여기 찐득한 거 깔려있는 요렇게 생긴 뭐 대왕가리비였나 국화빵이야 아 국화빵이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뭐 초콜릿 맛도 나오고 그랬어요 하지만 고르라고 하면 나는 빠삐코 쏘영이도 좋아하고 쭉쭉 빨아먹는 맛이 있습니다 겨울철 아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먹는 거는 더워서 먹는 거야 스크류바 이게 인기 많죠 여름에 인기 많아요 와랑 근데 스크류바 같은 경우는 알죠 이렇게 먹는단 말이야 알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먹은 사람 막 붓 multic 호민이형 훈장선생님처럼 그럼 이게 이르케이르케 이르케 이르케 되요 이르케 그리고 여기가 하얀색 분홍색 그래서 이르케 어디야 이르케 아 여기 아닌데 여기는 안짤렸는데 아 여기 여긴가보다 이렇게 했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크리브 스크리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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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에가 스크리브 안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녹아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드러운 게 뭐냐면은 실컷 먹고 쉬었다가 또 먹어가지고 지침을 지가 계속 먹는 그런 상상을 하게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사람은 괜찮은데 보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나 어렸을때 기분 나빴어 그리고 막 손이 끈적끈적해 먹을 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도 막 끈적끈적해가지고 개판이야 그니까 아무튼 개판이야 개판 계속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먹는 소리 있죠? 그 침소리 그..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나는 싫었다 스크류바 싫었다 깨물어 먹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깨물어 먹는다 애들은 이게 스크류바를 깨물거면 왜 먹어 라는 식의 오히려 그 비난을 받았다 김종수 최고 차돌동지님 42교로 구독하는 사람 와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저때 처음 나왔어요 저.. 스크류바 이거 스크류바는 저 어렸을때부터 기존에 이미 있었는데 이거는 저 어렸을때 중학생땐가 새로 나왔었어 그리고 그 바닐라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있었어 그리고 이게 그 인터넷식이 www.w.com 할 때 그 www 나와가지고 신세대 느낌으로 와를 이렇게 붙인거야 새로 나왔다고 새로 나왔다고 이 밀레니엄 이거 해가지고 이거는 인기가 진짜 많았습니다 지금은 파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두개 나온다면 스크류바는 좀 떨어져야되지 않나 밤맛 떨어지니까 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팔아요? 아 있어요? 아 자 서주 아이스 쥡니다 서주 아이스 바 아니에요 서주 아이스 쥬 서주 아이스 쥬 쿠앵크 서주 아이스 쥬는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100원짜릴때 있는데 스읍 이..이게 아니었는데 어 요거였던거 같애 옛날 서주 아이스 쥬라고 해야하나 어 어 이건데 근데 또 이건 아니었던거 같고 어 아무튼 그.. 그 느낌있어 요거랑 좀 달라 요거랑 좀 달라요 요게 요게 주는 그 맛이죠 폭력적인 맛이 요거 요거 그 그 무슨 요즘에 음식점 가면 물수건 담겨져있는 그 재질있죠 그 재질이야 서주 아이스 쥬인데 서주 아이스 쥬인데 요거는 에 에 저도 실제로 어렸을 때 좋아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우유 맛이 진짜 제대로 나 다른거랑 좀 다르게 우유 맛이 제대로 나요 당시에 그 이런 이 이게 똑같은 뭐 바닐라 맛을 음 내는거 같지만 요..얘만 줄 수 있는 맛이 있었어 그냥 우유 얼려서 그래요? 아 그래? 난 그것도 모르고 야.. 요..우유를 어떻게 우유 맛을 어떻게 구현했지 하면서 먹었는데 그냥 우유 얼린거야? 가루우유 얼린거? 어..아무튼 이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어..밀크쉐이크 맛 나.. 썼어요 쿠앤크는 나 이거 전형적으로 내가 내가 딱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이야 왜 그런지 알죠? 맞춰봐요 내가 전형적으로 싫어해 내 앞에 세 개의 매치를 통해서 알려줬죠 침착맨의 스타일을 좀 알려줬죠 정답은 과해 개 나대 그니까 적당히 달아야돼 내가 항상 말하잖아 선을 지키라고 그니까 과자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뭐 음료수도 그렇고 선을 지켜 근데 얘는 안 지켜 그니까 힘을 그니까 과도한 힘을 추구한 트랭크스 같아 이러면 맛에 유효타를 낼 수가 없다고 그냥 강하게 단맛만 강하게 해봤자 맛에 유효타를 낼 수가 없어 파워의 올인함 밸런스가 다 깨졌어 이랬는데 어떻게 먹는 사람이 감동을 주겠다는 거야 쿠앵크 극혐이에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이 CP는 과자 이 초콜릿이 진짜 더없이 더 달게 만들어 쿠앵크 아무튼 이거 과자에게 껴있는 이 아이스크림 싫습니다 서주 아이스 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박바 메가톤바 실제로 이 아래 있는 초록색이 더 맛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바뀐 거 나왔었죠? 최근에 리버스 수박바 나왔었죠? 그거 아무도 안 먹어요? 나 그거 안 먹어 봤어 리버스 먹어보고 싶었는데 메가톤바도 있는데 메가톤바는 이거 어.. 나 때 200원에 팔았었거든요 메가톤바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 맥이 이상우님이 광고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동작금한 맥이 이상우님이 근데 나 이거 캬라멜인지 몰랐어 이게 맛이 그냥 찐득찐득 찐득한 맛이라고 생각했어 이걸 왜 캬라멜하고 연결을 못 시켰는지 모르겠어 먹었는데 그냥 찐득하고 너무 막 헤비해서 싫어했어요 어 꾸덕꾸덕해 어 꾸덕꾸덕해 찐득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슈퍼에 있는 메가톤바들은 엄청 딱딱해요 또 딱딱해 이상하게 이것만 개딱딱해져 이게 그 온도 이상을 더 봤나봐 애가 다른 거는 얼어도 적당히 시간 지나면 그냥 녹는데 얘는 되게 딱딱하고 겨우 이제 녹여서 먹어도 어 막 끈적끈적하고 찐득하고 좀 그래 이것만 좀 그래 그래서 나 좀 개인적으로 선호 안 했어요 그리고 좀 이때 당시 나 어렸을 때도 메가톤바 먹으면 좀 아재라는 느낌이 있었어 나 어렸을 때도 애들은 수박바 뭐 어 빠삐코 뭐 이런거 먹는거지 메가톤바는 좀 아재 아재 느낌이 좀 낫죠 낫던 애지 좀 아재 아재야 근데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어 요거 땡기더라구요 먹진 않았지만 수박바 일단 올릴게요 이게 수박바지 괜히 이게 베스트셀러가 아니야 자 별남바 대 주오스바 별남바는 제가 잘 모르는데 어 특허혁득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별남바가 다 합쳤어 혼종이야 혼종 옛날에 그 알건바라고 있어요 알건바 아이스크림은 먹고 이 바가 바의 안에 그 플라스틱 구멍을 뚫어가지고 뒤에 딱 따면은 껌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막 아이스크림 먹고 후식으로 껌까지 씹어라 근데 그 껌이 막 씹다보면 되게 조그매져가지고 그 유명무실한 껌이긴 했지만 그 재미가 있잖아 재미가 괜히 이득본거 같고 그러고나서 다 먹고나서 맞아 피리도 돼 그게 그니까 놀랄 노자야 근데 이제 별남바는 거기서 한 번 한 번 더 간걸거야 안에 사탕이 들어있어 초콜렛 초콜렛 아이스크림 먹고 여기 사탕이 들어있어 사탕으로 또 이끄신 물에 여기 써있죠 사탕 맛 요즘에도 파는진 모르겠지만 여기 있고 조스바 조스바는 이거는 명작이에요 음 실제로 여기 지금 계열 받는 부분은 이 지느러미 부분이 항상 강조가 되는데 아이스크림 먹을 때 지느러미 절대 없었어요 싹스피 싹스피 누가 갖다 팔았는지 없어 밍밍해 싹스피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게 맛이 다른지 몰랐어 옛날에는 근데 이게 다른거더라 안에는 그 딸기고 밖에는 뭐 다른거더라 음 달라요 여기 밖이랑 안이랑 아 이걸 몰랐냐고 어 몰라서 그냥 막 우두우두구 다 먹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이거 항상 내가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아 딴거 먹으러 갔다가도 조스바 보면 고민해 근데 이거 말고 요즘에 변형 조스바 있거든요 옛날 별남바가 사탕 먹고 피리가 있었고 알건밤 피리가 안되요 아 그렇구나 여기에만 피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 막대기가 나도 기억이 나는데 저 막대기가 다 벗고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하인드 틈으로 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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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이렇게 불었던 거 같에 그치? 이렇게 그쵸?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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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려가지고 확대해보면 좀 약간 이렇게 들어있었어 그치? 들어가 있었어 그치? 요..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통과되는 이런 느낌? 뭐 여긴 서서히 서서히 꺾여가지고 싹 들어와 요런 느낌이었던 것 같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휙 소리 나는거 직각삼각형으로 들렸대 아무튼 이거 있는데 별남바보다는 조스바죠 그래도 그쵸? 별남바 사탕 7,8세 아동들 강랭이 킬러였어요 동네 앞니 깨진 애들 별남바 아니면 비비탄 총 맞고 깨진 게 대부분 근데 걔네들은 좀 깨져도 돼요 왜냐면은 왜냐면은 새로 또 나아요 유치인 경우가 많아요 새 거 나오니까 자 조스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흔들흔들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별남바 때문에 깨져보이는데 흔들흔들할 때 으득해가지고 깨지는 거야 자 비비빅대 구구콘인데요 구구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죠? 너무 나대 나는 이거 브라보콘 브라보콘까지 해서 멈춰야 된다고 봐 아 진짜로 월드콘 브라보콘에서 멈추고 구구콘은 그때 되게 혁명이었거든요? 그냥 미친듯이 달아볼까? 해가지고 여기다 막 캐러멜 뿌리고 막 난리났었어 구구 크러스터 막 해가지고 근데 이건 아니야 이렇게까지 과하면 그건 안 돼 이건 아니라고 보고 비비빅 비비빅은 이때 당시 비비빅 먹으면은 좀 늙은이 취급했어요 근데 비비빅이 제가 나이 들고 나서 먹어보니까 아 이게 괜히 신스 어? 1975가 아니더라구요 늙었을 때 몸이 팟을 원하나봐 늙으면 몸이 팟을 원해 그냥 내 이론이야 그냥 내 설이야 설 근거는 없어 그냥 근거는 나의 그 맛의 변화 내가 선호하는 맛의 변화로 늙으면 몸이 팟을 원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렸을 땐 팟을 그렇게 싫어하다가 나이 들고 팟 칼국수 먹으니까 맛있더라 나이 들고 팟 칼국수 먹으면 맛있어요 옛날에 막 팥죽도 싫어했거든? 왜 그럴까? 나만 그런가? 비비빅이 그래요 왜 내가 어렸을 때 싫어했는지를 모르겠어 이거 맛있어요 어렸을 땐 내가 안 좋아했어 그니까 안 먹는 건 아니었어 뭐 먹을 게 없으면 정 먹을 게 없으면 아이스크림 없으면 먹는데 조스바 후 그 그 뭐야 스크류바 있는데 비비빅을 골라? 그건 아니었지 아 백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이게 실제로 달거든? 아이스크림 다 달아 근데 왜 느낌이 다르냐면은 이 팟맛이 주는 게 있는 것 같아 맛을 좀 덜 덜 달게 느끼게 이 팟맛이 사실 이거 되게 달거든 그래서 좀 약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고소해서 그렇다는데요 그래서 나는 이 레드빈 비비빅 신스 1975 요거 고르겠습니다 구구코는 설탕 덩이 저거는 구구코는 설탕 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더블 비앙코 대 캔디바예요 필요 없는 부분 대 맛있는 부분 이 아래에 샤베트가 있죠 더블 비앙코 근데 위에도 맛있어요 위에 아이스크림 이거는 진짜 내가 진짜 즐겨먹는 아이스크림 지금도 왜냐하면 하나에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 이 재미 이 재미를 우리 그 선조들이 생각해냈다 그리고 이 아래에 그 빨간 부분을 이렇게 똑 따면은 이제 스푼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걸로 이제 퍼먹는 건데 이때 광고가 있었어 광고 줘도 못 먹나 줬는데 막 못 먹어 어떻게 먹어야 되나 저도 못 먹나 하면서 알을 딱 따가지고 먹으라고 또 하는 게 있었어 광고 아마 있을 겁니다 유격장에서 그거 메가톤부 아니냐고요? 그거 아니야 더블 비앙코요 제가 왜냐면 제가 기억해요 그거는 제가 한번 검색해볼게요 더블 비앙코 저거 있네요 검색하면 나와요 그 교관이 먹는 방법을 알려줘요 아래 딱 열어가지고 근데 이게 논란이 됐었네 이걸 그 뭐라 그러죠? 킹스 어필 킹스 어필을 해서 하는 그 광고 코드가 있거든 광고 수업 받으면은 이 킹스 어필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담았는데 어렸을 땐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여기 아래 뚜껑이 해가지고 그런 거였다 자 캔디바 캔디바는 요것도 좀 아재 느낌이 나 당시에 아재 느낌이 있었어 아잇 죄송 캔디바는 나때도 아재 느낌이 있었고 스읍 좀 별로 달갑지 않았어 그냥 되게 그냥 아이스 깨끼의 느낌이었지 아이스 깨끼가 아닌데도 아이스 깨끼의 느낌이 있었어 그니까 이게 웃긴 게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때요 늙은 사람이죠 근데 나도 이때 늙은 아이스크림 젊은 아이스크림 따로 있었다는 거야 다 똑같은 늙은 아이스크림이죠 여러분이 봤을 땐 스크류바나 조스바나 캔디바나 비비빅이나 다 똑같은 늙은 아이스크림이야 그치? 근데 아니야 달라 그래서 요거 캔디바는 좀 그런 느낌이었고 더블비앙코는 훨씬 더 트렌디한 아이스크림이었던 것 같아 저는 이제 먹으면 더블비앙코죠 이거 이제 퍼먹는 맛이 있어요 나 이거 진짜 샤베트만 있었으면 별로였을 것 같아 오히려 이게 더 맛있거든 먹으면 확실히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라는 기간을 끝내고 수료하고 이 샤벳 그 수료할 때 요 쾌감이 더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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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록 하겠습니다 쌍쌍바 이것도 진짜 대단해요 진짜 파워캡 대 쌍쌍바 쌍쌍바 쌍쌍바는 상 줘야 돼 저거는 이때 당시 아이스크림이 100원이었거든요 나중에 200원 되고 했는데 100원에 2명이 먹는다? 미친거야 100원이었냐고요? 100원이었어요 진짜로 50원에 하나 먹을 수 있잖아 쌍쌍바 100원이었던 시절 없다고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메로나 메로나는 200원부터 시작했다는 느낌이 어 200원부터 시작했던 것 같고 쌍쌍바는 100원이었어 그리고 요즘에 쌍쌍바보다 훨씬 컸어요 그니까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이 되게 많이 올랐어 예전 90년대 초에는 100원짜리였으나 한동안 안나오다 다시 발매되었다 그래서 요거 옛날에 과자도 100원이었어요 과자도 치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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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원 치토스 200원이었는데 100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을 거야 치토스가 200원이고 포카칩이 300원이었어 아 치토스 처음부터 200원이야? 치토스 200원 포.. 그 포테토칩 포카칩이 300원이었어 치토스 포카칩이 500원이었나? 자 아무튼 쌍쌍바는 문제가 뭐냐 어 요렇게 쪼개지는 경우가 많아요 요렇게 도끼 모양으로 그러면 이제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대를 하나 더 넣어줘서 진짜 어? 백원으로 치 풍족하게 즐길 수 있는 아이스크림 쌍쌍바 생각을 너무 잘했어 너무 기특해 이거 생각한 이 개발한 분 너무 그 생각 이 아이들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 너무 갸륵하지 않아요? 노벨상 노벨상 줘야돼 솔직히 노벨평화상 막 이 만든 사람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걸로 얼마나 많은 평화를 만들어냈어 어린애들 이거 어 뭐 한입만 줘 싫어 막 이렇게 했는데 깔끔하게 탁 그럼 또 이제 그 쌍쌍바 받는 애가 또 얼마나 또 기분이 좋아요 응? 그리고 이거 혼자 먹어도 나눠서 먹으면은 두 개 먹은 것 같은 그냥 이득 본 기분이 엄청 그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혼자 먹어도 좋고 둘이 먹어도 좋고 여러 개도 좋고 여러 개도 좋고 그리고 국놀이인데 이게 도끼 모양으로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읏어먹는 애가 먹는 거예요 뭐 이거 당연한 거야 읏어먹는 애가 이걸 먹는다? 읏어먹는 애가 이걸 먹는다? 그럼 읏어먹는 애는 그냥 이거 먹는 거야 이거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돼도 잘 안 싸운다 잘 안 싸운다 잘 안 싸운다 읏어먹는 애가 한 명 있기 때문에 걔는 이거 먹는 거다 자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갑을 관계의 교육도 있죠 아 쟤가 사주는 애니까 쟤가 응당 많이 먹지 뭐 나는 읏어먹으니까 난 요만큼만 먹자 소사이어티 교육 요렇게 받는 거죠 소사이어티 교육 음 아 그래 돈이 짱이구나 자 파워캡 솔직히 이게 기억 안 나요 나 이런 게 있는지 나 지금 알았어 이게 맛있어요? 이게 뭐야? 파워캡 맛있다고? 히트였어? 왜? 뭐가 다른데? 뽕따 하이오완? 근데 왜? 더 싸? 싸겠지? 인기 쓰려면? 상의 요한이래 어 그래요? 캡이 달려있어서 그래서 파워캡이야 이게 이 뚜껑이 있으면은 먹다가 보관할 수 있는 거야? 뭐가 좋은 거야? 아 캡으로 열고 닫아? 레드피치의 맛과 블루아이스의 맛 다 먹고 애들한테 뚜껑 발 싸우면 된대요 알갱이가 좀 굵었던 기억도 있고 뭐 녹여서 마시면 그날 하루 시원하게 풀림 먹고 또 먹고 가능 꼬다리가 없어서 달라내려 없어서 개꿀임 아 이게 또 숙명이죠? 숙명이야 빠피고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내려서 먹으면 요부분을 요부분을 제거하고 먹었는데 요부분을 달라고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요부분을 안주잖아? 되게 되게 인정몰이 없어 보여 원래 다른거는 당연히 줘야되는 개념이 없어 뭐 아이스크림은 그냥 뭐 안주고 이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는데 요거는 안주면은 사람이 되게 서운해져 왜냐면 이거는 애초에 붙어있으니까 좀 애매한데 이거는 똑 떨어지잖아 그래서 요거 안주면은 민심을 굉장히 잃습니다 의상이에요 심지어 이걸 보통 뜯을 때 어떻게 뜯어 요거 잡고 뜯지 않거든 요 손제비 잡지 않거든 입으로 이렇게 뜯어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돌리던가 요즘에 이거 똑 떨어지게 잘하잖아 옛날에 이게 똑 떨어지게 잘 안만들었어요 비닐을 막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이 침범벅된 거 이 침범벅된 꼬다리를 그렇게 원한다 애들이 심지어 이거 잘 못하는 애들은 친구한테 따달라고도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입으로 쓸고 입으로 그래서 요거 요게 확실히 그게 있네 요게 은근히 양이 많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해 요거트 껍데기 핥아먹을 때 은근히 양 많죠 이게 그래 아무튼 요거는 꼬다리가 없기 때문에 친구 안줘도 된다 그래서 쌍쌍바 나눔의 미덕 쌍쌍바 지만 처먹겠다 파워캡 쌍쌍바로 가야죠 아 자 폴라포랑 투게더 폴라포 맛있죠 폴라포는 난 좋은게 깔끔한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폴라포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종이가 있잖아 이렇게 제가 매번 말하는건데 이게 아마 이렇게 해서 딱 될거야 이게 이 종이 이 말린 종이를 피는 맛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요런 요런 느낌이 이렇게 돼 그럼 이게 종이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막 불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종이가 뭐 여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뺀질뺀질하게 이제 코팅이 되어있는 이 폴라포가 되겠죠 여기 폴라포 요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뜯어내는 맛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어 마지막에 국물이 이렇게 잠겨요 국물이 잠겨 처음에는 여기가 얼음 그 그 뭐지 결정들이 이렇게 있어 폴라포가 그리고 여기가 그 포도 무슨 뭐 뭐라고 해야지 그 원액 같은거 물에 섞은거 같은게 막 이렇게 물들어있단 말이야 얼음 이렇게 이렇게 결정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먹다보면은 나중에 그 원액 같은게 더 진하게 이렇게 남아있어 이 시럽이 요거를 원샷할때 쾌감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좋은게 또 뭐냐면은 먹을때 종이니까 으드그드를 이렇게 이로 이렇게 이 껍데기를 이렇게 이렇게 구겨서 끝에 끝에까지 구겨가지고 먹을 수가 있다 이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뭔지 알아? 이게 폴라포야 폴라포 껍데기야 이거 구겨서 이렇게 구겨서 아 이렇게 왜냐면 이로 끊어야 되는데 이로 끊어야 되는데 요거를 구겨가지고 넣는다 아니면 올려서 먹어도 돼 올려서도 먹어도 되고 요렇게 해서 먹어도 돼 두 가지 두 가지 취직법이 있어요 근데 손으로 올려서 이렇게 나오게 해서 먹는 방법이 있고 여기 끝에를 우적우적 해가지고 여기서 듣는 방법이 있고 요거는 이제 빠피코에서도 해당되는 맛이야 빠피코에서 빠피코도 됨 근데 이제 요거 폴라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종이니까 깔끔하게 밀어서 올릴 수가 있으니까 어... 빠피코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먹을 수 있었죠 이때 당시에 그리고 요 시러운맛도 있고 또 빠피코는 요게 끝으로 간다고 해서 막 그러진 않아 더 좋아지진 않아 빠피코는 대신에 빠피코는 대신에 빠피코 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힘줄이 힘줄 알아요? 빠피코 힘줄? 흠... 빠피코 힘줄을 즐길 수 있어 국물이 지나가 국물이 지나가는 길이 빠피코 힘줄 휴우... 하면은 이... 이 힘줄 따라서 이렇게 가 그래서 아... 인체가 왜 힘줄이 힘줄이 도드라지는지 알게 돼요 이 압이 생기면 이 힘줄이 될 수 밖에 없어 인체 공부도 하죠 빠피코는 요... 요거 먹는 맛 폴라포는 깔끔하게 먹고 나머지 국물 진한 거 먹는 맛 자 투게더 투게더... 투게더는 이제 친구들끼리는 잘 안먹었죠 가족끼리 먹는... 아이스크림이었고 아빠가 밖에서 들어오실 때 좀 사오는 그런거였는데 이상하게 나 어렸을 때 이 바닐라 맛이 싫었다? 바닐라 맛보다는 조스바 스크류바 폴라포 빠피코 요런 맛을 더 좋아했어요 그... 그 바닐라가 그니까 막 막 싫다는 거기보다는 선호도가 뒷... 뒷선호도였어 그냥 좀 은은했어 바닐라의 그 단맛이 그리고 요거는 여기 아래가 이렇게 딱 비어있어가지고 뭔지 알죠? 종이로 이렇게 딱 그 빈 부분이 있어 아래에서 보면은 그 지금 컵라면처럼 아무튼 요거 있는데 요거 천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천원 숟가락 밥숟가락으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먹으면 뭐 지금 뭐 아이스크림 특이 인데... 한... 특이 인데요 투... 투게더 특은 아니고 이게 먹으면 아... 이거는 이제 좀 위생 개념이 있는 애들은 그런 생각을 할 법 해요 가생이부터 녹아요 이게... 가생이부터 녹아 이게 아이스크림 특이야 왜냐 밖의 온도가 직격으로 이제 오거든 가생이부터 녹아서 이제 흐물흐물해져 그럼 숟가락이 쑥쑥 들어가 여기로 이렇게 그래서 막 먹어 막 먹고 한 번에 다 먹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물처럼 돼 가끔씩 이제 이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여기가 막 물처럼 고여있어 근데 이걸 TV 보다가 방치하면은 이게 완전 녹아버리고 그래도 좀 그럼 어느정도 먹다가 냉장고에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서리같은 게 막 생겨 엄청 두껍게 막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 언덕이 막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막 이렇게 생겨 생기고 약간 약간 굴비 냄새가 나 약간 생선 냄새가 나 생선 냄새가 나 살짝 이 이 종이 이 뚜껑이 다 막아주지 못하는 거야 살짝 생선 냄새가 나 그게 투게더의 맛으로 나는 박혀버렸어 이게 가정용 그 다 같이 먹는 아이스크림이라서 생선 비린내가 좀 섞여 있으면서 이 굴곡이 있는데 여기 막 그 하얀색 서리가 막 꼈다 그래서 다음에 먹을 때 그렇게 막 별로 안 땡겨 처음에 투게더는 맛있거든 이게 땅땅하게 이게 얼어가지고 근데 또 막 안 먹냐 하면 또 안 먹는 건 아니에요 또 막상 먹으면 맛있어 근데 첫 번째 딱 첫 개봉 보다는 좀 안 땡긴다 제5의 강한 압박감님 백비트 요거는 폴라포로 가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바닐라 맛에 눈을 떠서 투게더 나쁘지 않지만 폴라포죠 아무리 그래도 국물의 폴라포로 가겠습니다 자 뽕따 나왔네요 아 뽕따 뭐야 왜이렇게 생겼어 뽕따 이거 아닌데 월드콘 뽕따다 월드콘 뭐야 이거 저거 맞다고요? 웃기지마 아니야 뽕따 이거 옛날 뽕따 옛날 뽕따 아 뽕따 이거였어? 그럼 나 뽕따 안 먹은 건데 왼쪽 위에 왼쪽 위에 그치 이거지 이게 왜 뽕따가 그거냐면은 뽕 딸 수 있어서 뽕따예요 뭐죠? 옛날엔 이지랄 하지 말라는 거야 이지랄 그냥 간편하게 뜯더라 이거야 뽕 뭐야 뽕따 완전 이상해짐 뽕따 이거 앞뒤로 왜이래 이거 수도꼭지가 왜이래 이거 뽕따 엄청 작아짐 아 옛날 뽕따 뽕따 의인화 뽕따 의인화도 있고 오 옛날 뽕따 없네 따서 밀어드세요 저렇게 뜯어먹던 뽕따가 그려지네요 저렇게 뜯어먹던 뽕따가 그려지네요 없네 아무튼 그래서 요거 아니었어 그리고 요거 말고 비슷한 거 있었어요 맛 땡겨 아 땡겨였다 땡겨 아이스크림 땡겨 뽕따가 먼저 나오고 땡겨가 나왔을 거야 뽕따가 먼저 나오고 땡겨가 나왔을 거야 그치 이게 뽕따지 비슷하죠 뽕따 땡겨 여기 있네 맛 땡겨 내가 이거 왜 기억하냐면요 룰라가 광고였어요 땡겨 를 이 세상 마지막 까지 맛 땡겨 이 비투미 원타임 아 실제로 광고 나왔어요 이거 아마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 아마 이 없을 것 같은데 뽕따랑 그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딱 봤을 때 아 이거 아닌데? 하면 아닌 거야 이게 자료가 있죠 그래 이거야 이게 뽕따야 뽕따형이죠 얘는 뽕따형 다른 맛이라서 내 말만 맞아 이게 그래서 요거는 저는 뽕따로 인정 안합니다 짭다라고 하겠어요 짭다 뽕따 아들 뽕따 손자 뽕따 손자로 하겠습니다 뉴 뽕따 왜냐면 그 앞뒤로 있는 뽕따도 있으니까 뽕따 뜯다가 위에 손잡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가위로 잘라먹었어 아니죠 뽕따 이렇게 하다가 잘 안된다 쭉 늘어나고 안된다 이거야 무조건 이거 원툴이야 월드콘 월드콘이 브라보콘 나오고 월드콘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브라보콘이 완전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브라보콘이 완전 기본이야 이게 딱 딱 기본 느낌 나잖아 나중에야 이렇게 된거지 처음에는 이거야 그냥 바닐라 그래서 나 어렸을 때는 별로 안좋아했어요 이 바닐라의 그 맛을 몰랐을 때라 브라보 브라보콘 그리고 나서 월드콘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은 뭐 이 브라보콘 노래 있었는데 뭐 흔히 만나요 브라보콘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12시에 만나요 살짝쿵 뭐 뭐 살짝쿵 뭐 니헤테브라보콘 이런거였었고 월드콘이 롯데였나? 어 롯데죠 롯데월드콘이고 그리고 99콘이 빙그레일거야 빙그레 99크로스터 어 아니네 롯데네 허허 죄송 빙그레는 슈퍼콘이네요 롯데푸드가 있고 롯데제과가 있네 롯데푸드가 롯데삼강인가보다 롯데삼강하고 롯데랑 또 다르거든 롯데삼강이 롯데푸드가 됐나봐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저는 콧류를 어렸을때는 별로 안좋아했어요 이 과자도 먹고 요것도 있고 아래에 막 초콜렛도 있고 해서 했지만 별로 안댕겠다 오히려 나이 들고나서 이 과자가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선호하게 됐어 그 뭐 붕어사망코라던지 자 뽕따 가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레 아아 맞아맞아맞아 빵빠레 왜 빵빠레 이거 할때 왜 생각 안했을까 빵빠레 아이 크아 이게 개역겨운게 뭐냐면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야 이건 저장해야겠다 솔직히 그죠 하나 이거 앞으로 그리는거 다 저장해놓을까 저장 저장 채무 이트투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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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음 빵빠레는 요런게 있어요 개빡치는거 다른건 없어 이트투게더 과자안에 꽉찬 이 그거 요런 상태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 이제 먹으려는 꼬마 과일 이제 여기 요게 국룰이지 요게 국룰이야 셉 셉 근데 요게 요게 그거지 이렇게 사악 띄면 되는데 사악 안 될때가 있어 탁 달라붙어가지고 고게 좀 그거고 찰떡아이스는 전형적으로 제가 나이들고 나서 좋아하게된 아이스크림다 이거 어렸을때는 진짜 안좋아였어 이 그 멀미 맛이 있어요 얘가 멀미맛 세계시절? 이거야? 찰따가 있어 나 이때 있었어 근데 안 먹었지 왜냐 멀미맛 나거든 뒤에 절구에다 찰떡 만드네요 남의 떡에 손대지 맙시다 지금은 이제 요거죠 요것도 이제 넣어주고 하는데 지금은 맛있게 먹어요 이때 당시 왜 이렇게 멀미맛 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빵빠래다 그래도 자 악살란트 대 설레임 설레임도 저때 나온거거든요 새로 부드러운 그 부드러운 그게 쭈욱 나오는 그 그 덩어리인데 부드러운 덩어리 형태를 계속 막 이렇게 하는 덩어리 그거를 만들었다는게 굉장히 어 밀크 쉐이크의 느낌으로 이렇게 쭉 그 샤베트 아 그 아무튼 그래 그 맛이 이게 대단했어 이 식감이 되게 좋았다 설레임은 체육대회 끝날 때쯤 학부모가 반 애들한테 돌린게 진국이다 내가 이거 먹을 때는 운동회를 안해가지고 액셀런트는 어렸을 땐 몰랐어 이거 고급 아이스크림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먹어보니까 어 이거 되게 맛있는 바닐라다 먹는다며는 이게 근데 임팩트인데 어렸을 때 느꼈던 임팩트는 설레임이었어 난 먹으면서 감탄했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아이스크림 먹으면 나 설레임 나 설레임 그래서 설레임만 먹어야 됐어 나중에 커피 설레임 나오고 먼 설레임 나오고 했는데 설레임은 확실히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그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설레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쳤다 이거 고드름 미쳤다 고드름 대 셀렉션 셀렉션은 사실 뭐 셀렉션도 고급이긴 한데 볼 거 없고요 고드름이 미쳤어요 이건 진짜 고드름은 이거 신개념이야 빙하시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빙하시대 가이스고림 어? 커피? 빙하시대가 아닌데? 고드름 말고 뭐였지? 짭... 짭드름 있었는데? 고드름 말고 짭드름 이름 뭐였지? 그거 빙하시대 아니었나? 아이스카이? 디자인 완전 비... 완전 비슷했는데 고드름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 고드름 맨날 이거 있죠 이거 이거 비슷하게 나온 거 있었어 이거 비슷하게 나온 거 아이시스? 아닌데? 아이싱 아 아이싱 아이싱 아이싱이야 아이싱이야 아이싱 아이싱 고드름하고 헷갈려 아이싱 고드름 아 아이싱이에요 다친다 하는 게 아이싱이기도 한데 그래서 되게 헷갈렸었어요 고드름 이거 나왔을 때 진짜 신개념이었습니다 얼음에다가 그 즙 그 뭐지 그거 원액 원액 이거 살짝 섞어가지고 되게 밍밍했거든 이거 진짜 되게 밍밍했어 근데 그 먹는 재미가 있어서 먹었어 나 어린 마음에 이거 밍밍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도 먹었어 재밌거든 우두둑우두둑 막 이렇게 먹는 게 아홉 어 이거 광고 이거 어 어 허 6쯤 이렇게 툴 violate 거 딱 봐도 먹고싶지가 않아? 여름이야 개더워 이거 보고 참을 수 있어요? 긴 모락모락 나는데 못 참아 이거 근데 요즘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셀렉션은 맛있긴 했는데 막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어요 애들을 사로잡으려면 이런 맛이야 임팩트가 있어야 돼 애들은 이런 거 좋아해 애들은 디테일 안 따져요 임팩트만 주면 돼 임팩트만 고드름 가겠습니다 알껌바 나왔네요 알껌바 알 낳는 아이스바 알껌바 알로 된 껌이 있어요 또 또 나와서 먹으면 돼 근데 이게 씹다 보면 되게 작아집니다 메로나 메로나는 이제 92년도면 언제야 나 3학년 때 낳았네 초등학교 3학년 때 근데 이거 처음 나왔을 때 기억을 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나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맛있다고 생각 안 했어 근데 어른들이 환장했어 이거 아니 내 기억이야 어렸을 때 어른들이 환장하고 아예 나는 그냥 그랬었어 근데 이게 엄청 신개념이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전 국민에게 이 메론을 메론의 맛을 먹이고 싶은데 메론은 단가가 안 나와서 어떻게 하다가 어 참외로 맛을 냈다는 거야 나중에 그 개발 비화를 들었거든 근데 참외도 비슷해 맛이 메론하고 이서리무님 8개월고독 감사합니다 88올림픽? 왜? 그게 뭐야? 아 이것도 외국에서 좀 잘 나간데요 어 그리고 제가 일본 갔을 때 호카이도 갔을 때 거기는 메론이 이 초록색이 기본이 아니더라 그 주황색 메론이 기본이더라 메론 메론이라고 해야 되나? 일본 메론 이게 아닌데 어 요 요런 요런 메론 어 요기도 파란 메론이네? 뭐지? 아내가 아내가 노래해서 그러었나? 아 난 왜 겉에도 왜 주황색이라고 생각했지? 아무튼 그래 그래가지고 이 색이 메론 하면은 거기는 이 주황색을 떠올리더라고 우리나라는 메론 하면은 요 요 초록색을 떠올리잖아 이 안에 색깔이 이래서 그런가? 아무튼 난 메론은 별로 안 좋아했고 알껌봐 초딩들은 이런 거 싫어해요 알껌봐에 있는 껌 이런 거 임팩트 어? 뭐라고? 아이스크림 먹는데 어? 껌도 먹고 두 번 즐긴다고? 이게 맛있고 맛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이상이야 이것도 진짜 신개념이었어요 풍선껌님 8개월 9도 감사합니다 호빵매에서 메론빵맨 얼굴색이 저거에요 아 쭈물러 더이사냥 아 메론빵은 확실히 주황색이야 거기 그치? 더이사냥은 진짜 생긴 게 아름다워 그치? 어떻게 옛날에 이걸 만들 생각했을까? 이걸 종이로 해가지고 여기를 또 뜯어가지고 두 개를 나눠서 먹는다는 생각을 오렌지 맛도 있었어? 난 커피 맛밖에 몰랐는데 하 200원에 출시됐어 시나몬볼님 2개월 구도 감사해 나갔습니다 나네치과 실장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엄마가 먹지 말라 커피 맛이라 솔로로 먹는 방법은 중간에 껍질 벗긴 후 이렇게 쓱 올리는 거죠 칼처럼 미쳤다 둘이 먹어도 충분히 충분한 사이즈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미친듯이 팔려다가 효자 상품이 됐다 그치? 커피 먹으면 애들은 커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더이사냥 때문에 애들 커피 맛을 눈 뜨게 되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항의가 속처럼 당대 분위기에 커피 맛 아이스크림은 일주일에 모험해 갖고 왔는데 대박을 터뜨리게 돼 그니까 진짜 기발해 이게 2년에 걸쳐서 했대 그래 종이로만 이루어졌는데 되게 깔끔하게 잘랐어 아이들이 자꾸 크기 때문에 싸우는 사태가 일어나서 시험적으로 딱 중간에서 잘리도록 바꿨대 펄주고 침병 침범병님 3연구도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오히려 판매량 떨어졌어 그리고 비대칭 모양을 볼게요 근데 중간 딱 정확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었어? 아 그래? 나 왜 지금까지 몰랐지? 한쪽이 작아요? 어제 PC방에 갔었는데 2014년 글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 PC방에 갔는데 냉커피가 400원이길래 시켰어요 한가득 커피에 얼음 큰 거 3개들을 써서 인심 개쩌네 하고 마셨는데 맛이 희한하기가 겁나 좋은 거임 어떻게 타면 이렇게 탈 수 있나 궁금해서 나가려고 계산하면서 커피 어떻게 타요? 하고 물어봤는데 남자 알바 새끼가 존나 작은 소리로 이거 더이산양 녹일 건데 비밀이에요 이걸 듣는 순간 거의 헤일 하이드라 수준이었다 녹여서 먹으면 맛있는 냉커피가 된다고 한다 더이산양 라떼가 나중에 나왔고요 더이산양 모양을 가진 마천로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포스트코 타워 송도가 그 예시죠 더이산양 타워 치카치카중님 4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커넙네요 인스턴트 커피에 설탕 타서 얼려 먹으면 되긴 하는데 카페에 넣어 마시면 가슴이 심이 뛰니까 별로고 근데 이건 진짜 대박이었어 근데 웃긴 건 그 당시에 나는 이거 선호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커피 맛을 별로 안 좋아했어 나는 무조건 딸기 맛 새콤달콤한 거 캬라멜 커피 이런 거 안 좋아했어 팟 텁텁한 거 근데 그런 내가 텁텁한 거 커피 맛을 싫어하는데도 얘를 인정했던 이유가 디자인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요 요 간지 그리고 이렇게 딱 쪼개졌을 때 이 간지 그랬기 때문에 인정한 거죠 주물러는 근데 모르는 거야 왜 주물러 이거를 콜라맛인 최초의 콜라맛인가 이건 뭐 잘 모르니까 더이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비빅 나왔습니다 비비빅 대 조스바 어? 뭐야 나왔었어? 언제 나왔어? 16강인데 아 내 팟 좋아한다고 하면서 나왔나보다 자 16강입니다 비비빅 대 조스바 비비빅 비비빅 기억이 잘 안나지만 어 어 이거는 그냥 조스바의 승이에요 비비비 지금 먹으라고 하면 난 지금 먹으라면 비비빅이야 근데 이거는 그 내 아이스크림의 어떤 얼마랑큼 그 더 많이 좋아했던 기간이 있었나로 따져야 될 것 같아 이건 최근에 좋아한 거고 이건 내 인생에서 꾸준히 조스바를 피게 해왔다 타자 그리고 이제 열받는게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빵빠래 빵빠래 빵빠래트 저장해야죠 아 이거 진작 저장할걸 이거 많이 있는데 요즘 안에서 그러면 진짜 너무 심한게 진짜 요만해 조스 봐도 요만해 너무 심해 이게 돼지 봐도 요만해 아이스크림이 왜 이렇게 크게 그리냐 아이스크림이 그 원자재가 뭐 많이 그게 되나 우유를 써가지고 그런가 우유가 비싸잖아 우리나라에서 너무 비싸요 아이스크림 나 옛날에 진짜 아이스크림 끊은 적 있었어 실제로 담배 끊은 것처럼 나 더러워서 안먹어 진짜 진짜 더러워서 안먹는다고 했어 요즘에는 그냥 아무 생각없이 먹긴 하는데 심 되게 열받았어 그냥 냅두니까 한두 것도 없네 자 아무튼 비비빅은 조스바한테 안되죠 조스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 알 국민들의 비만인 증가로 아이스크림 끓기를 줄였습니다 아이스크림 거북알 대 더위사냥 지금 근데 제가 설명 안돼요 거북알 대 되게 신개념이었어 나는 이런거 되게 높이 삽니다 메로나 더위사냥 거북알 고드름 거북알은 사라졌다가 다시 또 나왔던 것 같아 거북알 토끼냐면요 등이 거북이에요 토끼 땜에 먹기 싫어진대 거북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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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님 후반에 후반부에 강제로 먹어야돼 계속 먹어야 함 거북알을 보니 막노동 세참으로 거북알을 사가면 니 도라이가 소리를 듣는다는 짤리 생각나네요 하하 하하 니 도라이가 이거 그래서 뭐 루머 있었어요 루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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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임기구 다 쓴 피임기구를 재활용해서 만든다는 루머가 있었어요 그냥 피임기구가 아니고 다 쓴 한번 사용한 피임기구를 재활용해서 만든다는 어린애들 사이에서 악성 루머가 돌았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었고 나중에 해명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혀 상관없다 그 피임기구랑은 상관없다 같은 제조사였어요? 나 왜 상관없다고 들었지? 재활용 구하는게 덧박스대 그 중국 알아요? 그 중국 모텔 뒤편에 누가 짤 그 찐거 있었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지나가다 봤는데 흠 찾기는 힘드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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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국 여자 기숙사 창문에 버려진 것들이구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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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번 검색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하세요 옛날에 짤로 돌아 썼어요 복도랑 장난 아니네 그래가지고 거북알 거북알이 거기서 수거해서 만든다고? 근데 그건 아니다 전혀 상관없다 말이 안 되는 루머다 말이 안 되는 루머야 아무튼 이거 신개념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오랜만에 한번 먹고 싶네요 더이사냥 근데 이제 비교하면은 더이사냥이죠 더이사냥 이거는 상 줘야 돼 아이스크림 노벨상 있으면 줘야 돼 자 와 대 수박바 아 이게 좀 어려운데요 근데 내가 수박바를 더 좋아했던 기간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바닐라가 주는 이상하게 그 미지근한 느낌이 있어 뭔지 알아요? 바닐라가 주는 미지근한 느낌 바닐라는 이상하게 시원한 느낌이 아니고 미지근해 그냥 시원한 바닐라를 먹어도 시원한 바닐라를 먹어도 뭔가 나에게 짜릿한 시원함 차가움을 선사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야 그니까 부드러워서 그런 것 같아 그 좀 더 부드러운 맛이라서 이거는 청량하잖아 청량해 이건 좀 약간 부드러워 쑥 들어오는 맛이야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내가 바닐라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 요즘에는 과자 들어있는 것도 먹고 막 바닐라도 선호하고 그러는데 제가 수박바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량함은 보석바지 그래 보석바 그 얼음 섞여있는 거 그거 왜 왜 없었지? 수박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리고 그거 왜 없어? 어? 아 맞나 왜 아 맞나 안 넣어? 아 맞나 1972년 아 맞나 왜 안 넣냐고 안에 팥시럽 이거 더블팟 너무 싫 너무 싫다 더블팟 팟 안에 팥이 갇혀있어 아 100비트 감사합니다 더블 이름도 이름도 더블팟 미쳤네 거기다 아니 이거 지적할 거 투성인데 아 맞나만 봐도 어때요 여러분들 힘 쭉 빠지죠 아 맞나만 봐도 힘 쭉 빠져 근데 더블팟을 넣어 더블팟만 해도 쭉 빠지는데 아 맞나 더블팟에다가 이거에다가 이 색깔 팥 색깔에다가 힘 빠지는 것 밖에 없어 요소가 다 팥도 더블 맛도 더블 이 느낌표 봐 12개월구도 감사합니다 더블파 우유를 넣어서 더 부드러워진 아만나비행스 아만나 아만나 내가 봤을 때는 이 삼각 그 롯데푸드죠 롯데푸드에 아만나에 미친 사람이 한 명 있어 그거밖에 해석이 안돼 가만 냅두면 그냥 알아서 그냥 있는 애를 이약 물고 꺼내오는 느낌이 있어요 자꾸 신 신제품 개발하고 아만나 아만나 계열 신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더블팟 팟에 미친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안그러고는 해 이게 설명이 안돼요 아만나도 있고 요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텐데 이게 빵또아 아세요? 빵또아 진짜 개 작아졌는데 요즘에 요즘에는 나는 이거 거의 그..뭐야 그 뭐죠 그거? 동그란거 그거 뭐지? 마카롱 거의 마카롱 크기까지 됐어 얘 빵또아 요거 맛있죠 나이 드니까 요거 좀 선을 근데 이거 쿠앵크가 많아 기본이 쿠앵크지 그치 근데 이 얘 쿠앵크는 그렇게 과하지 않아 좀 약한 쿠앵크야 얘가 입자가 고아 빵또아도 맛있고 가리비? 미쳤지 이거 얼마나 딱 여러분들이 아이라고 생각해봐 초딩이에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지 않아? 먹고 싶지 않아요? 왕큰 조개 내가 먹는다 개 땡기지 이거 국화밤 국화밤 찹쌀이 아래 깔렸네요 내가 말한 이 사이에 깔린거는 그 좀 약간 반투명한 그 찐득한 그 갈색 같은 거였어 이건 아니었어 아 모나카 맛 처럼 되려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애꾸르방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1통이죠 1통 1통 바로 버려야죠 이런 거 껴야 된다 표정 안 좋아지죠 요거 말고 음 신개념 없었나? 아 일단 저 화장실 좀 갈게요 요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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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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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쿵 데이트 이거야 그게 뭐냐고요? 어 슈크림도 있었네 자 아이스크림 또 뭐 있었지? 찰옥수수 나 진짜 개 싫어했는데 진짜 개 싫어했어 왠지 내가 좋아할 것 같죠? 나 이거 진짜 싫어했어 이거 멀미맛 멀미맛 아이스크림의 대표주자 개멀미나 진짜 고소함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어 극혐 아 이거 진짜 멀미맛 최강자야 이거 진짜 이것도 개 열받네 아니 그러니까 나 이거 시도는 대단하다고 생각해 시도는 뭐 말합시오 콘치즈 멀미맛 최강이겠는데? 콘치즈는 찰옥수 별로야 찰옥수 별로고 이거 말고 옥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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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매화과 중에 하나죠 요것도 이것도 대표로 안좋아했고 와일드바디가 내가 내 기억인데 나 고등학교 때 나왔어요 와일드바디가 군병건이님 5개월 구독 아 군병건이님 5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이게 진짜 과해 이거 진짜 개빡 돌아요 너무 진해 근데 이거보다 더 진한게 있었어 뭔지 알아요? 엔초바 이게 이가 있었을까요? 어 앤에 그치 진짜 개빡 돌아요 개찐해요 이가 썩어버릴 것 같애 이거봐 어 이거이거이거이거 이렇게 된거 미쳤어 이거 봐 떡칠해놨잖아 어 비트 감사합니다 거부가려? 거부가려? 거부가려 괜찮았죠 좋았나? 좋았나? 와 나 이거 잊고 있었네? 제트블랙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서 봤는데? 하면서 나 이거 있을 막상 이때는 안좋아했어 웃긴건 요즘에는 이제 아이스크림 아니 그 고깃집 가면은 이거 공짜로 주거나 뭐 몇백원 천원에 팔죠 아이스크림 제과점용 아이스크림 돼버렸죠 천원에 팔거나 공짜로 주는데 맛있어 제과점에서 이런거 많이 팔아 이렇게 좀 담백한걸 많이 팔더라 조크박? 조크박이 뭐지? 시바 시바 개빡도네 이거? 아니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러면 안되지 않아요? 후원 감사합니다 나 왜 이걸 몰랐지? 이거 봐라 안에가 수박바인가? 그럼 맨 아래는 수박바 초록색이 있나? 그건 아니네 수박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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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중에 테트리스도 있었대요 아 이건 테트리스가 아닌데 토네이도 생각난다 그치 여기다 담아놓은 거 보니까 토네이도 개맛있는데 쏘영이 옷도 토네이도 옷이 있어요 이거지 나 이건 좋아했어 이게 웃긴게 뭐냐면 얘는 엄청 이게 고와 가지고 이렇게 잘 녹고 한 입 넣으면 그 어떤 느낌으로 먹어자면 아이스크림 원래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잖아 그 샌드위치로 먹방처럼 먹어줘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이거 유일한 단점은 너무 빨리 먹어진다는 거야 회오리 나 때는 회오리라고 했던 것 같아 토네이도는 요즘인 것 같고 롤링바도 있네 서주 롤링바 롯데 회오리 돌개바람 롯데 돌개바람 회오리 토네이도 뭐야 뭐가 먼저야 토네이도 어디 거예요 롯데 다 롯데인데 돌개바람 토네이도 회오리 다 롯데인데 무슨 고구려 부흥운동처럼 계속 나왔나 봐 아무튼 여기 있었는데 자 16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임 대 더블 비앙코 둘 다 이 임팩트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음 그래도 그래도 설레임이 그 임팩트가 있었지만 내 입장에서는 더블 비앙코를 더 많이 먹었다 나는 될 수 있으면 더블 비앙코 있으면 더블 비앙코를 먹는 축이었어 나는 아마 이게 더블 비앙코가 우승하지 않을까 더블 비앙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 가지 맛을 느끼는데 그냥 얄팍하게 그냥 알 껌바 막 껌 먹을 수 있고 요렇게 그냥 실질적으로는 껌 그렇게 잘 즐길 수 없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건 진짜 두 개가 고르게 배분이 또 돼 있었다 쌍쌍바데 고드름입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고드름도 나눔의 미덕이 있어 입 안 닿고 이렇게 탁탁탁 털어서 먹는 또 그 맛이 있어서 특히 이제 고등학교 이럴 때 중학교 때도 있었을 텐데 그때 같이 많이 먹었던 것 같아 같이 오도독 오도독 그죠 요건 또 이제 또 나눠먹고 이런 거는 또 재정 상태가 좀 열악한 학생들한테 또 좋은 추억거리가 되기 때문에 쌍쌍바도 좋았지만 상대가 고드름이었다 이거 진짜 아 이제 보니까 이것도 우승으로 봐요 여름에 이거만큼 땡기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나이 들면 또 별로다 지금은 나 안 먹어 근데 이거를 되게 극도로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어 극도로 지금 그리고 지금은 이때 고드름하고 지금 고드름하고 다르다? 지금 고드름은 내가 최근에도 먹어봤는데 밍밍해 뭔가 밍밍해 이때는 엄청 좀 진했던 생각이 있는데 기억이 있는데 아 저 때도 밍밍했어요? 그냥 내 체감이었나? 아무튼 이거 고드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삐코 대 빵바레 빵바레 이거 보려고 했는데 근데 원래 그 고드름 올리려고 했어요 빵바레는 이 한계 때문에 안돼 이 한계 때문에 근데 빵바레가 좋은 게 이 무늬를 집어넣었다는 거 이거 요게 쾌감이지? 요거 어 누가 이거 그거 뭐지? 그 생선 이거 뭐지 이거? 생선 그거 먹을 때 고니 고니 고니콘 이거 이 이렇게 하아 이거지 여기 아이스크림 이렇게 사악 벽에 붙어있는 느낌 쏙 요 요 요 뇌 이 고니 부분이 간지야 이게 이게 또 식욕을 자극해 근데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고니콘 벽에 걸린 사슴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게 요 부분이 또 오래되면은 과자가 절여져가지고 흐물흐물해져 요거 흐물흐물해져서 이거를 이 절여진 이거를 그 아이스크림 이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 하고 함께 먹는 맛이 또 별미다 레알 엠캔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이거 흐물흐물 흐물흐물하고 그래서 이게 그거랑 똑같애 막 그 시리얼 먹을 때 처음에는 그 우유에다가 그 우유를 먼저 붓고 시리얼을 부어가지고 시리얼이 좀 바삭바삭해진 형태를 좀 먹다가 아래 절여져 있는 거를 같이 먹어서 그 두 가지 느낌을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 눅눅해진 그 느낌이야 시리얼을 먼저 붓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처음에 그 까슬까슬한 부분을 싫어해가지고 다 눅눅하게 만들어서 즐기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먼저 시리얼을 먼저 하고 여기에 시리얼을 먼저 얹어서 그 컵라면 좀 설익은 거를 먼저 좀 즐기고 먹다보면은 아래 푹 익는 것까지 같이 즐기는 두 가지 맛을 선호하는 사람은 이제 우유에다가 시리얼을 붓는 경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김치찌개에 김치국물을 넣잖아 그런 것처럼 시리얼도 먹다보면 이제 마지막에 시리얼 이제 봉투에 아래 그 시리얼 가루 같은 게 있어 그 후르치린 같은 것도 가루가 이렇게 아래 있잖아 그걸 이제 국물을 시리얼 국물을 탁 넣으면은 이제 그 확 풀어지지 우유가 이게 또 별미인데 아무튼 요거 요게 어 빙그레 아니 그 브라보콘의 맛이다 아니 브라보콘이 아니고 뭐지 이거? 이거 뭐죠? 아 빵빠라의 맛이다 빵빠라의 맛이다 빵빠라 확실히 좀 유니크한데 그래도 상대가 뭐였지 아까? 빠삐코였죠? 빠삐코한테는 안된다 자 폴라포 대 알껌바 아 근데 알껌바 는 포기 못해요 하... 근데 폴라포도 맛인데 알껌바 하... 이 얄팍한 이... 껌이 주는 이 쾌감이 있는데 요거는 어... 또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빵빠라의 어... 어... 알껌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잖아요 아마 뚜껑이 이렇게 생긴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씨 아니네 이렇게 생겼네 그래서 이제 껌이 이렇게 있죠 네모난 껌들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웃긴게 되게 많이 있잖아 되게 많이 있잖아 쾌감을 주잖아요 껌을 많이 즐길 수 있다는 이렇게 먹어 근데 너무 작아 그래서 이거를 결국 다 털어 작음 그래서 다 먹어 다 먹으면 어우 이제 포만감 근데 벗 나중에 되면은 이... 이게 결국은 그 단맛 다 빠지고 다시 또 요... 요만해져 다 넣어도 그게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뒷맛이 씁쓸하다 뒷맛이 씁쓸해 이게 그니까 이게 처음엔 작아서 결국 다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서 커졌는데 좀 씹다 보면 다시 쪼그라들어 근데 그거 자체로도 이게 맛이죠 폴라포... 폴라포 또 국물이 또 켜감인데 음... 다 뒤에가 디저트가 있는 디저트류라서 굳이 고르자면 굳이 고르자면 폴라포인 것 같아요 왜냐? 폴라포는 컨텐츠에요 이거 끄트리 끄트리 피는 거 그리고 옛날에는 이 폴라포가 요즘에 이렇게 깔끔하게 똑 떨어지잖아 이것도 설명을 해보자면 빨간색 자체 볼 수도 없을텐데 저장하지 말까? 폴라4 같은 경우는 옛날에 껍딱이 껍딱이 이르지가 않았어. 지금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 이게 되게 빤빤해. 요즘. 옛날에는 이르지 않았어. 지금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찌익 하면은 찌익 하면서 이렇게 되는 딸 때의 쾌감이 있었단 말이야. 찌익 하면서. 근데 요즘에는 훌렁 벗겨져요. 이게 빤빤해. 뭔지 알아요? 뭔 느낌인지 알아?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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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해야 되지? 종이가, 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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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약간 달라. 어, 옛날에는 좀 호일같이 좀 돼있었는데. 이게 되게 별로야. 느낌이 별로야. 깔 때 훌렁 벗겨지는 게 진짜 별로야. 옛날. 후원 감사합니다. 옛날 플라폼. 이거 누가 이거 바꾸자고 하는지 한번 찾아야돼, 이거. 없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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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거야, 요거. 디자인은 요거 아닌데. 요 재질. 요거. 요게 주는 쾌감이 있어. 근데 이거는 톡 하면서 그냥 떨어져. 거의 그, 어. 어, 재미가 없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다슬기, 그, 그, 껍데기 같다 할까? 톡 하고 떨어져. 요거는 옛날 걸로 바꾸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래도, 요거, 요거 그, 물어뜯는 컨텐츠가 또 있고, 아래 또 디저트가 있고. 알건바는 요거 다고. 그리고 요게 옛날에 요 바가 아까웠어. 그치? 플라스틱이 바가. 그리고 옛날에는 그 나무바를 질겅질겅 씹으면은 그 나무맛 났거든. 나무젓가락 맛 있거든? 그게 좀 안 났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딱 깔끔하게 먹었다? 그 칠, 질겅질겅함. 옛날에 또 이거 있었는데. 아이스크림은 아닌데. 세알. 어, 요쯤에도 있네? 세알 하니까 세알이 있어. 아무튼 이거 고르자면 전 폴라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가 좀 더 많다. 바둑 새로 나왔대요. 바둑알. 자, 서주 아이스주 대 뽕따. 확실히 이거는 이, 내가 바닐라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요거는 확실히 유니크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100원이었어. 100원이었고. 이게 내가 서주 아이스주를 좀 선호했던 게 옛날에 이, 이 때가 있었어. 다른 거 다 200원에 올랐는데 서주 아이스주는 100원이었던 때가 있었어. 내 기억이 맞는진 모르겠는데 그 과도기 다 200원 넘어갈 때 얘만 100원 남아서 이걸 좀 선호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서주가 원래 더 쌌어. 옛날에 100원일 때 서주가 50원이었나? 그리고 300원일 때 이게 200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이게 호감이야. 얘가 호감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내가 이런 따뜻한 부드러운 맛을 싫어하는데 좋아했던 게 가격 때문이었던 것 같다. 뽕따... 뽕따가 사실 캔디바거든? 요거야. 요, 요, 요 맛이야 요 맛. 캔디바 맛. 어? 벗겼네요? 패션왕님 컨셉 벗겼네요? 뭐야 이거. 나뭇조각씩 물질. 캔디바 우유.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 뇌절. 바나나마 우유에서 뇌절 되게 많이 넣어. 그냥 뽕따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왜냐하면 내가 요, 요 청량감. 이 소다 맛을 좀 좋아했어. 부드러운 것 보다는 뽕따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극찬하고 고르는 건? 8강입니다. 삐코 대 더블 비앙코. 빠삐코는 이제 쏘영이 픽. 쏘영이가 초콜릿을 좋아해요. 초콜릿 맛을. 빠삐코는 그 아시죠? 빠삐코 힘줄. 힘줄 쾌감 있어. 극한까지 빨아먹는. 끝까지 빨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빨면 계속 나와. 그 빠삐코 힘줄 맛. 힘줄 쾌감. 왜 자꾸 침이래. 그리고 더블 비앙코는 내가 지금. 하나의 아이스크림을 두 개로 즐기고 있다는 쾌감. 힘줄 쾌감은 사실 뭐 쭈쭈바에서는 다 느낄 수 있는 거고. 뽕따도 느낄 수 있어. 뽕따도 힘줄 쾌감 느낄 수 있어. 아 근데 샤베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단. 다만. 비싸. 비싸. 옛날에는 먹고 싶었는데 항상 먹진 못했어. 왜냐하면. 비교군이 더 싼 게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스크림 이거밖에 없었으면은. 뭐 그냥 이거만 먹었을 텐데. 그치. 두 번 먹을 거 한 번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데 이게 있으니까 이걸로 잘 못 간 느낌 있었어. 나중에 나이 먹고 더블 비앙코를 좀 더 많이 먹었지. 자군야포야포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침창한크로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초딩 때 꼬다리 따기 힘들어서 문방구 아줌마한테 따달라고 하면 꼬다리 아줌마가 묻지도 않고 먹어. 아니 뭐 지불해야죠. 따는 비용 지불해야죠. 아줌마도. 원래 안그러는데. 왜냐하면은 다 따서 먹으면 너무 배부르잖아. 빠삐놈 드립은 아예 안했습니다 자 요거는 그래 빠삐코로 갈게요 빠삐코 힘줄에다가 이거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매번 선호했지만 다른 거에 비교본 때문에 못 먹은 적도 꽤 있었다 지갑 사정이 딱히 좋지가 못해가지고 샤베트 맛있지만 맛있지만 항상 비교하면 만만한 빠삐코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자 고드름대 더이사냥 더이사냥을 그렇게 칭찬을 했죠 디자인 이렇고 커피 맛이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명이서도 먹고 노벨평화상 줘야 된다고 했지만 난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으면 고드름을 골랐어 더이사냥 지금이야 밝히지만 더이사냥은요 친척들 다 모일 때 밥 먹고 할아버지 댁 갔을 때 누가 그냥 마구제비로 다 담아가지고 이만큼 가꿀 때 있잖아요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식으로 다 넣을 때가 있어 아이스크림 거기에 더이사냥이 껴있어서 그때 먹을 때 말고는 사실 잘 안 먹었어 그리고 운동회 운동회 할 때였나? 아무튼 뭐 할 때 먹었어 내가 골라서 먹는 적은 별로 없었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커피 맛을 별로 안좋은 텁텁한 이 캬라멜 커피 이 그 찐득한 느낌의 뭐 그런거 뭐 바닐라 청량감 그니까 요런걸 선을 냈다는 거지 청량감 딱 뭔지 알겠죠? 청량감 근데 웃긴게 어른들이 사와서 먹으면 맛있어 어우 맛있다 다음에 먹어야지 근데 이게 다음에 볼 때 이거 먹어 아 그래요? 나 왜 그렇게 안 먹어 왜 그렇게 먹을 생각을 안 했을까? 자 왼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혁명이죠 고드름은 자 8강 세번째입니다 수박바 대 폴라포 수박바 대 폴라포 요거는 요거는 폴라포가 맞지 않을까요? 요거 지금 뭐 지금이야 말하지만 수박바 저 때 이제 씨가 초콜렛이었어요 이 씨가 씨도 먹을 수 있었거든요 이 재밌잖아 이 씨 싫어했어 나는 기분 나빴어 기분 나빴어 기분 나빴어 그리고 이 초록색은 확실히 맛있었어 맛 다르지 않아? 그쵸 확실히 맛있었어 근데 이거 막 리버스 수박바 인기 없었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초록색 양 많아지니까 별로라고 그니까 이게 그거야 선발 선발 개투 마무리 근데 마무리가 선발로 가면 그쵸 그쵸 한 1순하고 1순하고 타자 1순하고 나서 얻어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초록색은 마무리일 때 빛나는 법이다 딱 어 1이닝 1이닝 맡아줬을 때 빛나는 법이다 그래서 저는 폴라포 가도록 할게요 자 쪼스바데 뽕따 근데 나 이거 지느러미의 비밀이가 궁금한데 옛날에는 지느러미가 없었다? 근데 요즘엔 작아지면서 지느러미가 다시 생겼다? 옛날에도 있었어요? 나 옛날에 없었어 옛날에 없었어 지느러미 근데 이게 이 그림에만 있었고 나중에 요즘에는 이 지느러미가 있어 생겨 싹스피니 지금 없어? 있어 지금 내가 내가 왜냐하면 최근에 먹었을 때 본 것 같애 조스바 싹스피 상어 왜 요거는 있었어 확실히 요거 근데 요것도 뭉개져가지고 잘 안나온 것도 많았어 조크박 중에 가장 맏형이다 아 옛날에 백상하리조스 아 그 이걸 이걸 어떻게 찾아야되지 지느러미 봐봐 위에 없잖아 위에 없지 위에 없어 봐봐 없는데 없는데 최근에 있어 최근에 언제 거야 나무 이케 보라고? 그래 어 아니네 반대네 왜 내 반대로 여겼지 왜 요즘에 없어졌지 어? 아니 지느러미 이상하다 있어야되는데 차 이거 없지? 이거 언제 거야 기사 2020년? 최근이네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니 일단 뭐 먹었지? 옛날 거 먹었나봐 누가 옛날 거 팔았나봐 왜냐면 나 어렸을 때는 없었어 근데 최근에 먹었을 때 있었어 옛날 조스바 50% 기사 이거? único 어?! 한 communism 안 내도 없네 저스밧 100원일 때 100원일 때 오 봐봐 여기 위에 있네 근데 왜 나 어렸을때는 없었지? 내가 이걸 먹었나봐 최근에 뭐 누가 뭐 옛날 슈퍼같은데 안팔았겠지 안그러면 내가 먹은게 설명이 안되잖아 구매해서 먹은거 아닌가요? 아무튼 제 기억이 좀 잘못됐나봐요 요거 옛날에가 오히려 있었고 요즘에는 없다 뽕따 뽕따는 힘줄있고 근데 조스바 조스바 그 혀에 묻는 그 쾌감있죠 맛도 맛도 조스바가 더 있었던거같아 조스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스바 대 고드름 중결승입니다 음 그래도 이거는 고드름이지 않을까? 이 쾌감을 선물해줬잖아 혁명적이잖아 조스바 뭐 혓바닥에 치라고 하긴 했지만 그리고 그 조스바를 옛날 아이스크림들은 잘 녹았어요 이 여기 막 손이 막 끈적끈적해지는 이거를 조스바는 이겨내지 못했어 근데 고드름은 그것까지도 이겨냈다 고드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드름 이제 국물쾌감 자 빠피코 대 폴라포입니다 자 여기서 이기는게 고드름하고 붙어요 빠피코 많이 올라왔다 폴라포한테는 아닌거같아 아 근데 빠피코가 또 이게있어요 찌익 아 근데 이렇게 아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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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원 감사합니다 폴라4가 요기에 있어 아니 빨피코가 이렇게 있잖아 녹아가지고 요렇게 돼있어 나중에 얘가 요만큼만 남아 뭔지 알죠 손에 녹아서 그리고 국물이 존재 여기 그리고 힘줄까지 만들어진 이 최상의 상태가 만들어질 때가 있어 힘줄도 이제 서서히 생겨 요 쾌감 여기가 붕 떠있어 일단 그리고 여기 국물이 쌓여있고 먹을 때 이제 2로 2로 이제 끊어서 먹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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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서 먹죠 근데 이게 되게 되게 숭덩숭덩 잘 끊겼을 때의 쾌감 이 최상의 상태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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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약간 셔벗 상태가 된 이 빠피코 이 최고 맛있는 딱 그 때가 와 근데 이게 조금만 지나도 국물 형태가 되고 이 때 이 때의 빠피코를 먹었을 때 또 쾌감을 잊을 수가 없죠 여기 보면은 근데 폴라포도 국물이 있긴 한데 폴라포도 물론 이게 붕 뜨는데 이게 종이 재질이다 보니까 육안으로 즐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ADRO2010님 1000비트 감사를 따갔어 근데 이건 육안으로 볼 수 있어 마치 이거는 야생의 개미집 이거는 그 개미나라로 키우는 그 젤리 형태로 된 개미나라 이거 젤로 된 이거 개미나라 이거 파먹으면서 살거든 개미들이 파먹으면서 살아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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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야 파먹음 과 동시에 밥을 그래서 밥을 따로 안 넣어줘도 돼 옛날에 이거 갖고 싶었는데 그니까 이거야 이게 빠피코 요거는 야생 원래 일반적인 개미 그니까 이 쾌감이 있다는 거야 봤을 때 송호일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폴라포는 밀폐시킨 다음에 쭉 빨아서 얼음만 남기고 실험만 빨아 먹는 재미가 있어 맞아요 이게 폴라포는 또 요 재미가 있는 게 이거 이거는 이제 빠피코 빠피코는 요거고 폴라포는 아까 그 송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를 못 보긴 하는데 계속 즙만 빨어 이렇게 즙만 빨어 그러면서 즙만 계속 계속 빨다보면은 이 덩어리가 이 덩어리가 얼음 알갱이가 껴있는 이 덩어리가 그냥 얼음이 돼요 그냥 그냥 얼음으로만 존재해 쭉쭉 계속 빨아 대면 생각을 역전해 봅시다 빠피코 집안에 든 폴라포와 폴라포 집안에 든 빠피코라면 그럼 개꿀이지 빠피코 빨리 이걸 만들어야 돼 폴라포를 여기다 넣어야 돼 그러면 이거 진짜 쭉쭉 계속 쭉쭉 빨아 대면은 이게 순백의 순백의 폴라포가 돼요 어 그 간달프 뭐지? 간달프 뭐라고 그러죠? 어 백.. 백색의 간달프? 백색의 간달프가 돼 백색의 간달프라고 하자 그리고 하셔서 재미가 있습니다. 다 사 ор tav 은 스크류바 이렇게 해서 의 제가 puedoveda 이러자면 여기 조스 봐도 도금 벗겨내기가 있어 도금 벗겨내기 아 스크류봐도 돼 어 스크류봐도 돼 도금 벗겨내기 엔초도 돼 이거 엔초도 되고 이제 엔초도 되고 엔초도 그 알처럼 생긴 거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캔디바도 돼 이거 요 재미가 있다 이거 힘줄 힘줄잼 이건 백색의 폴라포 그래서 요 요 재미 그리고 여기 다시 또 다시 쓰면은 이 이 이 호로록 해서 이렇게 이게 빨아먹는 재미 이때 이제 스크류바는 요거 두 개가 되죠 도금 벗겨내기 빨아먹기 두 개 루트를 골라야 돼 자기가 어떻게 할지 빨아먹으면 이게 이게 다 이렇게 늘러 붙어가지고 안 되고 도금 벗겨내기로 가면 도금 벗겨냈려고 하고 빨아먹는 걸 빨아먹어야 돼 그거 백색의 폴라포 할지 안 할지 그냥 끊어 먹을 건지 백색의 폴라포 만들 것인지 파피코는 선택이 아니죠 이거는 무조건 이 야 무조건 이쪽 TECHP를 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런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에 재미... 재미가 있다. 빠피코드 하드 먹듯이 먹을 수 있음. 아 뭐 물론 끊어서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먹다 보면은 빠르게 안 먹으면 의식해서 빠르게 안 먹으면 거의... 거의 100이면 100 이렇게 된다. 이게 집의 형태. 여기 힘줄. 여기 숭덩숭덩. 자 그래서 여기 고르자면은 폴라포는 폴라포는 이거 껍데기 뜯는 거랑 국물이랑 또 그 뭐야 마지막 국물이랑 쭉 주스로 해가지고 얼음 고드름 형태로 먹기 빠피코 힘줄. 요 정도밖에 없죠. 폴라포가 좀 더... 컨텐츠가 좀 다양하다. 그래서 폴라포를 좀 올리는 게 맞다고 봐요. 단지 요거 좀 바꿔달라. 구겨져가지고 그... 어? 그 뭐라지? 굽혀지는 형태. 껍데기로 바꿔달라. 자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아이스크림트 원래는... 음... 빠피코가 아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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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렁... 된다고 했죠. 제가... 이렇게 있으면... 훌렁 된다고 했잖아. 옛날 거는... 요거 뭔지 알아요? 요거 뭔지 알아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뜯다가... 찢어져서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더이상... 못하는 게 있어. 뭔지 알아요? 그러면... 요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어... 없네? 버렸나? 내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네 번의 기회를 다 쓴 사람. 이것처럼... 이 폴라폴의 끝에를... 다 이렇게... 다 잘못해가지고... 다 뜯어진 상황이 벌어져서... 요게 이렇게... 이렇게... 달라붙은 맛이 쾌감이었어. 이게 또. 요 재미가 있었어. 요 재미. 옛날 건. 영우봉인. 오픈 실패. 그리고... 우유. 우유도... 이렇게 돼야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요... 요단계에서... 안 되는 경우... 그래서 나중에는... 십자 형태로 만들어서... 양쪽으로 땡겨서... 개봉해야 된다. 근데 요거는 해결이 되는데... 이거 폴라포는 안 돼. 우유는 되는데... 전설적인 미남이... 100비트 감사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찢으면 되는데... 요거는 안 된다. 그래서 요... 폴라포 형태로 바뀐 것 같은데... 요즘에... 좀 아쉽죠. 요... 요 재미가 있는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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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또 뜯어내면은... 여기에... 찐득하게 묻어있는... 이... 즙. 근데 요즘 거는... 얘가... 표면... 이 안에도... 매끄러워가지고... 이... 이... 안 붙어있어 잘. 잘 안 붙어있어. 코팅 때문인지 뭔지. 그러니까 이게 맛이 안 살아. 그에 비해서 고드름은... 쾌감이다. 그래서 난 고드름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요즘 폴라포도 종이 안 뜯어져서 다시 뜯는 맛이 있어요? 어... 요즘엔 또... 완전 최근엔 또 안 먹었네? 요거는 고드름으로 가야돼. 그리고 이제... 슴슴...하게... 응? 아이스... 여기 채팅창에도 나왔죠? 아이스크림계의 평양냉면이다. 슴슴...하게 먹는 맛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막... 엉? 고드름... 막 먹으면서... 하... 이렇게 뭐... 엉? 밍밍해? 이러면 이제 옆에서... 먹을 줄 모르네. 고드름 먹을 줄 모르네. 이렇게 하면 돼요. 고드름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고드름에다가 막... 겨자랑 식초 넣어서 먹으러...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고드름 먹고 뵙고 먹고 뵙고... 남은 징국 아껴먹는 게 국룰이... 두려워 죽겠네. 진짜... 그걸 왜... 그걸 왜 뱉다고... 지금 채팅창에... 물음표... 다들 안 한 척 쩌네? 이 악물고 안 한 척 하네? 솔직히... 아니 솔직히 니들 하잖아. 지금 막 싸우고 있어. 아니 안 했는데랑... 솔직히 하잖아. 안 했는데랑... 먹고 또 먹고 내? 먹고 또 먹고 고드름이네요. 아닌데? 안 했는데? 솔직히 해봤잖아. 안 했는데? 서로 싸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안 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다고? 다시 먹고... 입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개극혐이죠. 고드름... 고드름토렴 개바임. 고드름 되새김질... 더러워. 뭔가 해보신 것 같은데... 초딩 때는... 근데 내가... 초딩 때였으면 했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이거 나왔을 때는 내가 좀 나이를 먹었을 때야. 중딩 때, 중딩 때. 이게 왜냐면 내가 나중에 나이 먹고 배떼지가 불러가지고 조금... 먹다가 질리면은... 그 다음에 발로 뻥차. 또 하나... 이렇게 먹기 다음에... 발로 뻥차. 그래서 발로 뻥차고. 근데 초딩 때는 안 하지. 이게 아까우니까. 돈이 더... 여유가 없으니까. 부자친구 고드름 마시다가 한 번에 입에 너무 많으면 통이 아니라 바닥에 맺었어. 그래서 요거... 요거 아이스사커 할 때 좋아요. 지금 생각나네요. 아 근데 이거 다 했는데? 아이스사커는. 툭. 그리고 그 우유. 급식으로 나온 거. 우유. 가지고 다니다가. 터지는 경우 있잖아. 하루 지나가지고. 책 안 갈아. 안 갈아. 안 갈아 끼고 해가지고. 그 전에 우유를 가지고 당긴 거야. 상온에 엄청 뜨거운 데다 떠서. 그래서 못 먹잖아. 제가. 빵 쳐가지고 터트리고. 빵 쳐가지고 터트리고. 빵 쳐서 터트린 거 몰라요? 그거? 좀 먹어. 그냥. 아니 그건 못 먹어. 그건 못 먹는 거잖아. 자 아무튼 고드름. 고드름 올릴게요. 고드름. 이거 고드름 올릴게요. 이거 콘텐츠 많네. 툭. 꼭 이렇게 해야 돼. 툭. 이렇게 해야 돼. 툭. 툭. 고드름. 아 이거 교실에서 터트린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데. 어렸을 때쯤 생각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터트렸어. 자 고드름. 아니 이게 하면 안 돼. 지금 반성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어렸을 때. 또 안 한 걸 안 했다고 할 순 없으니까. 제트블랙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누가봐가. 아. 누가봐가. 아 그러네. 내가 누가봐를 생각 못했지. 누가봐 미쳤죠. 누가봐는 나 나이 들고 나서 더 좋아했어. 이것도. 코팅 벗기기. 코팅 벗기기죠. 이건 저장 안 해도 되겠지. 이거야? 이거봐. 옛날. 플라4. 기획. 개봉. 어. 누블이 있네. 근데 누가봐는. 그냥 본능적으로 코팅 벗기기 가지 않나요?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나? 옹매왁과 시리즈 나왔나요? 근데 옹매왁과 내 별로 안좋아요. 옛날에 서우님이 광고했죠. 알죠? 까마쿤. 까마쿤 됐어. 돌아온 까마쿤. 나 까마쿤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돼지반데? 까마쿤은? 겉면은 돼지밥하다가 맛있냐? 크.. 진짜 생긴건 개먹기 싫게 샀는데 이게 맛있다는게 참. 막상 먹으면 맛있거든. 생긴건 되게 먹기 싫게 생겼죠 아이스크림이 막 뭐 피부병 생긴거 같애 벗겨먹는거 거북이라고 있었는데 초코게드 아아 알아 동그래가지고 그치? 동그란거 거북이 어? 네모네? 동그랬는데? 그래 동그랬잖아 거북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뻥한치고 디자인땜에 맛있는거야 디자인땜에 맛은 그렇게 뭐 대단한거 아니야 이게 너무 먹음직스러해 이게 먹음직스럽게 생겼어 토끼랑 거북이 거북알이 이거 다음에 나온거야 생각해보니까 토끼랑 거북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북알이 나온거야 거북이 알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 토끼를 쓴거야 디자인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아 그런거 같애 그래서 옛날에 막 그런거였잖아 뭐지? 치토스랑 체스터쿤 같이 막 파생돼서 나온 그런거였어 송어1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체스터쿤 얘가 체스터에요 체스터 발바닥 치토스는 과자고 얘 캐릭터 이름이 체스터야 과자가 치토스고 얘가 체스터야 언젠가 먹고 말거야 하는 이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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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은게 치토스고 얘는 체스터 그래서 체스터쿵이라는게 얘 발바닥 모양인거야 그리고 그런 파생이 많았어 뭐 또 최근에도 뭐 있었는데 오징어 땅콩 아 오징어 콩과 캐러멜 그거 뭐 파생도 있었는데 아 오징어 다리 과자 맞아 오징어집 파생 오징어집 말고 오징어 다리 근데 이건 별로야 얘는 좀 약간 뭐라고 하지 딱딱하고 좀 진했던 것 같아 별로야 오징어집은 명작이야 오징어 다리 요런식으로 이제 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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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와 거북이 거북알 뭐 이런것처럼 이렇게 나온거지 오다달구 옛날 먹었어요 오징어 다리 그 먹방 있을거에요 오징어 다리 이거 랭킹은 없어요 오징어 다리 오징어 다리 오징어 다리 두 명이 더 했네 나 하고 나서 그새 누가 두 명이 했어 자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 월드컵 해봤습니다 얘기를 또 함께 하고 하니까 또 재밌네요 요즘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전문점이 생기니까 그냥 제 가격 주고 아이스크림 먹는 게 더 아까워졌어요 빵빠레 오늘 그린 거 빵빠레트 시바라마 이거 오래되면 쭈글쭈글 아이스크림하고 합쳐지면 별미 여기 묻어있는 거 이거 뭐지? 스트레이트 파마한 침착맨 표현한 거네요 앞에 이때 당시 머리 이렇게 바싹 달라붙은 거 빠삐코 힘줄 도군벗기내기 빨아먹기 백색의 불라포 알컴바 다 먹으면 박탈감 언틀던 포스터네요 이거 다 먹으면 우유는 사지분해가 되는데 이건 안돼 젤다의 전설 바람의 지휘봉 포스터 이건 뭐야 아 젤다의 전설 바람의 지휘봉을 포스터를 만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래서 언틀던이 어? 만들면 이렇게 만든다 플러프 뚜껑 옛날에 이렇게 됐는데 쭈형 쭈형 그리기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 드라마 배우님이 그린 거 투게더 투게더 이틀때 울다만 써보자 이거는 내가 다운받아가지고 댓글 쓰려고 다운받은 거 있어요 침수자 왜 침수자냐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있죠 이거 왜 있지? 왜 왜 왜 있지? 아 K 히어로 K 히어로 원본 아 원본이 아니고 그 포즈 참고 포즈 포즈 참고 자 이렇게 해서 재밌게 해봤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 됐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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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일하고 있는데 가 있습니다. 음? 차도를 넣었네. 지금요? 맵냐고? 약간은 배불러서 배불러서. 왜 피곤해 보이냐면요. 피곤해서요. 볼 따고의 뭐냐고 이거? 여드림나가지고 오늘 촬영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 붙였거든요? 근데 이거 효과 좋더라. 붙이고 나서 촬영 끝나고 갈려고 딱 뜯으니까 뽑히더라. 엄청 깔끔하게 해. 그 표면을 녹이나봐. 어? 얘가. 약간.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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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호민형 이거 여드름 나니까. 주성치 영화 등장인물처럼 되던데요? 몰라. 그냥 돼지촌 주민 느낌이야. 그런 캐릭터가 있진 않았는데 그냥. 있을 법한. 있을 법한 느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거. 촬영 준비가 좀 길어져가지고. 대기하는 동안. 트위치 로그인 해야 돼가지고. 제 개인 방송 했잖아요. 그래서 딱 트위치 들어가는데. 호민이 형 방송하고 있더라고. 빙탕으로. 7권. 교정하시던데. 문나이트 5권 아직 안 봤어요. 5편. 5편 안 봤어요. 아 햄버거 뿌렸어요? 오늘 낮에 왜 늦었냐면. 세팅이 안 돼서. 오늘 낮에 왜 늦었냐면. 세팅이 안 돼서. 맛있어. 마이북성 국지. 그 방향. 이펄렛이 누가 그 호민이 형 꺼 보내봐요 아니 난 내 것도 보냈거든 내 것도 우리팀 한주님 한주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내 거 옛날에 했어 시즌 1 때 호민이 형이 내 거 보내라고 했었거든 똥카콜라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양념 털어내서 먹는 게 아니야 양념은 괜찮아 야채 골라 먹는 거야 더 취하게 고기 많이 냈다 채돌박이 파스타인 것 같아 아니 왜 이걸 골라 먹냐면은 파스타가 선 넘었어 이런 왕오일을 넣잖아 파스타에 나의 소중한 원숭이 63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상국지 소설 월드컵 만든 거 있는데 사실? 수수수섬 람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주 힘든데 내가 본 거 같은데 카페에서 본 것 같은데 카페에서 난 이거 본거 같은데 카페에서 아 다음 버전 수원국지 소재의 작품 알아보기 월드컵 이거요? 수원국지 소재의 작품 알아보기 월드컵 근데 이거는 나도 지나가다 봤는데 상구지 소재를 검색하면 돼? 봤는데 좀 어려워 아 다 써져있네 그래도 이건 현대인이 도겸의 둘째 아들로 빙의 유봉이 환생 사망 후 환생 현대인이 입촉 직전 제갈량 처남으로 환생 현대인이 유선 동생으로 1차 북벌 직전에 빙의 어린 미방이 정해진 미래의 꿈으로 꿈 오 재밌겠네 웹소 웹소 삼국지 실제로 있는 거 두 가지 버전이네 일단 적어놓을게요 적어놓을게요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김가파님 100피트 감사합니다 굿나이트 같이 보기 저번 영화 같이 보기 한 것처럼 해요? 네 6화를 네 6화를 그래서 1화부터 5화까지 보시고 오시면 다음 주에 아마 금요일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끝날 때 그 후원해주신 분들 그거 리스트 올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도 안울리는데 요런거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액수는 안 나오네요 최대 100명 까지라서 나중에 후원 많은 날은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봐 너무 구독과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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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